소부리는 상대가 온순해지자 짐직 거만하게 물었다. 너희들 부인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른쪽에 청의인이 바로 앞에 숲을 가리켰다. 바로 저 앞에 숲속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의 손짓에 따라 앞에 숲속을 바라보았지만도 대체 집이라고는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소부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다만 응용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 이제 다 왔으니 길이나 인도하여라. 그러자 두 명의 청의인은 한마디도 없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시 앞을 향해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에 당도했다. 그런데 소부리는 비록 무엇이라고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라고 암시를 주었다. 일행이 숲속을 뚫고 들어가자 앞에 좁은 오솔길이 나타났다. 그 길을 보자 한눈에 임시로 숲을 다듬어 만든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소부리는 진기를 잔뜩 끌어올려 여의금사를 들고 숲 안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매복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상대방은 아마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인한 것 같다. 소부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숲의 중앙까지 왔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숲속의 나무를 잘라내 하나의 공지를 만든 것이 있었다. 공지 가운데 하나의 천막이 쳐져 있고 문 앞에 휘장을 늘어뜨린 것이 무엇인가 매우 신비스러운 감을 주었다. 두 명의 청의인 중 한 사람아 갑자기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천막의 휘장이 거쳐지고 한 사람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재빠르게 걸어 나왔다. 이 노인의 왼쪽 눈썹 위에는 하나의 칼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외눈이었다. 노인은 나오자마자 소부리 등에게 공손히 읍을 했다. 부인께서 천막 앞에서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으니 여러분께서는 어서 들어오십시오. 말을 끝내고는 즉시 길을 비켜주었다. 노인은 비록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몹시 음산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소부리는 이 일을 몹시 괴이하게 생각하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 천막은 앞뒤로 두 칸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앞 칸 중앙에는 하나의 비단 침상이 놓여 있고 그 침상 옆에 청의 부인이 두 눈을 크게 뜬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의 부인은 소부리를 보자 즉시 일어나 마중을 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장로인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갈명을 주의깊게 응시했다. 제소협의 상세는 어떻습니까? 소부리는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거렸다. 이 소문주가 알고 있는 여자는 정말 적지 않구나. 그러나 소부리는 것으로 공손히 읍을 하며 대꾸했다. 부인께서는 대체 무슨 일로 저희를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하지만 청의 부인은 흑백이 분명한 눈으로 소부리와 물음의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제갈명만 응시했다. 그의 상세가 이렇게 엄중한데 어서 침상 위에 내려놓으시오. 이 비단 침상은 바로 제갈명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았다. 장로인은 청의 부인의 무례한 언동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제갈명을 침상 위에 내려놓았다. 청의 부인은 즉시 침상에 다가가더니 여러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섬섬옥수를 내밀어 제갈명의 품속을 더듬었다. 소부리는 그녀와 제갈명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다만 공력을 끌어올려 옆에서 감시만 했다. 그는 만약 청의 부인이 제갈명에게 가해를 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손을 쓰려고 그러는 것이었다. 청의 부인은 제갈명의 가슴을 더듬고 나더니 갑자기 얼굴에 홍조가 싹 가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이 터질 듯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그 그는 이미 죽었어요. 이어 두 줄기의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리고 갑자기 두 무릎을 꿇더니 침상에 엎드려 통곡을 했다. 아! 아 제소협 당신은 너무나 빨리 갔어요. 제가 달려온 것은 당신에게 약간의 숨이라도 남아 있기를 바라고 온 것인데 이제는 이제는 청의 부인은 몹시 슬피 목 놓아 울었다. 그러자 아랑과 아국도 마음 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이리하여 천막 안은 즉시 철양한 분위기에 쌓여버렸다. 청의 부인은 한참 목 놓아 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눈물을 닦으며 다부진 어조로 말했다. 제소협 당신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 해도 나는 가져온 환약을 먹이겠어요. 말을 끝내자마자 청의 부인은 품에서 호두만한 알약을 꺼내 껍질을 벗겼다. 그러자 그 속에서 하나의 복숭아 시만한 환약이 나왔다. 청의 부인은 약을 꺼내고는 소구리 등에게 뭔가 몇 마디 하려다 말고 갑자기 환약을 자기 입에다 넣고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던이 제갈명의 입을 벌려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 허리를 굽혀 입 속에 환약을 제갈명의 입에다 넣어 주었다. 또다시 청의 부인은 자신의 운기로 약이 억지로 목구멍을 넘어가게 만들었다. 이때 아랑과 아국은 부끄러워 차마 그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 순간 침상 앞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일종의 기이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소부리는 강호를 오랫동안 돌아다녔으니 즉시 20여 년 전 강호를 격동시킨 요상 영약을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구구환원단 청의 부인은 이 소리를 듣자 천천히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로 소부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가 먹여준 약이 바로 구구환원단이에요. 그런데 노인장께서는 이 약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소부리는 즉시 쥐눈을 치켰뜨며 대답했다. 구구환원단이 바로 강호상의 요상 영약이라는 것은 이 늙은이도 남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소이다. 청의 부인은 그제야 안색을 바꾸며 침상에서 일어나 공손히 예를 취했다. 그리고 보니 잔첩이 딴 곳에 신경을 쓰느라 아직까지 노인장의 존대 성명을 여쭙지 못하였군요. 소부리는 목을 길게 뽀부여 매우 점잖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는 바로 소부리라고 하오. 그리고 내게는 하나의 아름답지 못한 벼루가 있소. 그것은 바로 청의 부인은 순간 깜짝 놀라며 소부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즉시 입을 열었다. 그럼 노인장께서는 바로 강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신투 소어르신네이셨군요. 소어르신네 이 잔첩의 신뢰를 널리 용서해주세요. 소부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키득대었다. 허허 별말씀을 도둑놈이 신으로 변한다고 해도 천당에는 갈 수가 없지요. 아랑과 아국은 이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당승무와 장로인도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며 찌푸렸던 미간을 폈다. 소부리는 급히 웃음을 거두고 정색을 하며 이어 물었다. 참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떻게 칭하시는지요. 청의 부인은 즉시 옴매무새를 단정히 고치며 대답했다. 잔첩은 이름하여 죽청청이라 합니다. 독필이 소부리는 그녀의 성이 주가라는 것을 듣자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다. 지금 강호상에는 죽과 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소. 그렇기 때문에 부인께서도 반드시 고죽방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죽청청은 정색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의 바깥 어른인 죽중형이 바로 폐방의 방주예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당승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저 여자는 남편이 있었구나. 또한 고죽방의 방주 부인이었군. 하지만 조금 전에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갈명에게 입으로 약을 먹여주었을까. 이때 소부리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방주의 부인이셨군요. 뒤방의 노방주는 이 늙은이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소. 그리고 조금 전 애꾸눈인 현단을 보았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소.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부리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또한 듣자하니 갈무구는 99한원단을 평생 동안 열두 알밖에 만들지 못했으며 마치 조상처럼 모시고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그는 뒤방의 노방주에게 새 알을 주었으니 아마 지금 세상에서 뒤방파만이 99한원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오. 죽청청은 고개를 끄덕이는가 싶더니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뒤방에도 지금은 다만 최후의 한 알밖에 남지 않았어요. 죽청청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소구리를 주시하며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런데 노인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소구리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빙긋이 웃었다. 이 늙은이는 귀방의 방주에게 친히 두른 적이 있소. 옛날에 신의 갈무구는 99한원단을 만들려고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98가지의 진귀한 영약을 얻었지만 꼭 한 가지 죽보를 얻지 못했었다고 했소. 그래서 그는 귀방에 죽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몸소 축산에 가서 노방주에게 요구를 했으며 노방주께서는 그가 단약을 만든다는 소리를 듣고 귀방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죽보를 즉시 주었다고 하더군요. 소구리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이후부터 두 사람은 막연한 친구 사이가 되었으며 당시 갈무구는 한 번에 최소한도 100알 이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약을 만든 후에 귀방에게 4분의 1을 준다고 했었소. 하지만 12알밖에 만들지 못하자 귀방에 3알밖에 주지 못했던 것이었소. 죽청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노인장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남편에게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어 소부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중요한 일이라도 떠오른 듯 급히 입을 열었다. 소노인장 하지만 그녀의 말을 꺼내려 하던 입술이 갑자기 다물어져 버렸다. 그러자 소부리는 궁금한 듯 급히 물었다. 부인께서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시오. 죽청청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소부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제가 소노인장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어요. 소부리는 여전히 궁금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녀를 주시했다. 무슨 부탁인지 어서 말씀을 해보시오. 죽청청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소노인장 이랜께서는 제소엽을 호송하였으니 반드시 제소엽을 친구로 믿고 있었겠군요. 소부리는 한두 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을 받았다. 그렇소. 이 늙은이의 목숨도 제소엽이 구해준 것이니 물론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죽청청은 여러 사람을 한번 바라보더니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3년 전 사문이 대난을 당했을 때 제소엽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태방도 바로 제소엽이 간인의 음모를 폭로시켰기 때문에 다행히 보존하게 되었지요. 소부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어제 저녁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염대신 이 효산에 온 것은 음인을 시켜 제소엽과 상대를 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부리는 깜짝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음인 소부리는 비록 수십 년 동안 강호를 떠돌아다녔지만 이런 이상한 이름은 처음 들었던 것이다. 죽청청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폐방의 수화가 탐지한 소식에 의하면 이 음인이란 아주 무섭다고 하더군요. 또한 아무리 절정 고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소부리는 아까 한 청의 부인이 가리필이 소리의 지휘에 따라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던 것을 생각하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고 등골이 오사케옴을 느꼈다. 죽청청은 소부리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비록 그들이 보낸 음인이 대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기왕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제소협에게 통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달려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다행하게도 자유문화의 사람들이 염대신의 명령을 받고 물러가는 것을 제가 그 중 한 명을 잡고 신문을 해본 결과 제갈명은 벌써 음인의 손알에 당하고 또한 홍채문의 사람에 의해 구해졌다는 것을 알았지요. 소부리 등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죽청청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한 것은 이번 일의 경과일 뿐 진짜 부탁은 다른 것이에요. 소부리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부인께서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서 말씀을 하시오. 만약 이 늙은이에게 힘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드리겠소. 죽청청은 빙긋이 웃으며 허리를 약간 굽혔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리겠어요. 소부리는 좀 멋쩍은 뜻 급히 손을 저었다. 부인 그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오. 죽청청은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띄운 채 소부리를 응시했다. 노인장께서는 구구환원단의 이름을 알고 계시니 물론 원래의 명칭도 알고 계시겠군요. 소부리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빙긋이 웃었다. 이 늙은이는 확실히 모르고 있지만 원래 신의 갈무구가 그 당시 지은 이름이 바로 백초회춘단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것 같소. 죽청청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노민장께서는 백초회춘단의 효용을 아시나요?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강호상에 의하면 중상을 입고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흘만 넘기지 않고 그가 만든 백초회춘단을 복용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고 했소. 죽청청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아까운 것은 갈신혜께서 20년 동안 명산대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98가지의 영약을 찾았으나 원래의 목표보다는 두 가지가 모자랐다는 점이에요. 죽청청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귀방의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죽보였으며 바로 죽보는 전신의 골절을 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백초회춘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환원초이에요. 그것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효용을 가지고 있었으나 갈신혜께서는 끝까지 그것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원초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99환원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원래 그렇게 됐군. 죽청청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갈신혜께서는 이름을 무구라고 하며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홍께서 죽보를 받을 때에도 단약을 만든 후에 4분의 1을 드리기로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2년 후 축산에 와서 새 아래 99환원단을 주는 동시에 선홍과 막연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축산에 오고 있어요. 소부리 등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제가 한 말들은 모두가 폐방의 방주에게서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갈신혜께서는 3년이 지나도록 찾아 오지를 않았나 봐요. 하지만 선홍이 돌아가시던 해에 그가 갑자기 축산에 와서 선홍이 돌아가신 것을 알자 몹시 안타까워했어요. 또한 갈신혜께서는 쪽지 하나를 저의 남편에게 건네주며 영종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몫이 유감스러울 뿐이라며 하지만 이 종이 쪽지를 잘 보관해두고 만약 이 다음에 99환원단으로 효과를 보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대요. 소부리는 여기까지 듣자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지를 못하고 급히 물었다. 지금 부인의 뜻은 이 늙은이한테 갈신혜를 찾으라는 것이오. 죽청청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지금 이 숲 속에다 폐방의 고죽진법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쳐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원래 여기는 제소엽이 상세를 치료하는 곳으로 쓰려고 했었지만 지금 제소엽은 가슴에 약간의 열기가 있는 것 이외에는 온몸이 벌써 싸늘이 식었으니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9환원단도 아마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죽청청은 하나의 종이 쪽지를 꺼내더니 소부리에게 건네주며 침중하게 이어 말했다. 이것은 갈시네께서 남기신 지도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종남의 호로곡 안에 계세요. 소부리는 이 말을 듣자 선뜻 말을 받지 못하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여기서 종남까지는 몇백 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사오일은 걸려야 갈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제소문주의 몸이 벌써 식어가고 있으니 며칠이나 견딜 수가 있을지 죽청청은 소부리가 주저하고 있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가볍게 발을 굴렸다. 노인장께서 보시기에는 제소협이 가망이 있을 것 같은가요. 소부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가 종남에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제소문주가 죽청청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말을 가로챘다. 조금 전에 제가 그에게 구구한 원단을 먹였기 때문에 만약 그에게 조금의 숨이라도 붙어 있다면 아마 사흘 정도는 재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께서 사흘 안에 호로곡을 찾게 된다면 가망은 있어요. 소부리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나의 걸음으로는 사흘 안에 종남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 하지만 소부리는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고 한두어 번 고개를 끄덕녔다. 그런 일이라면 이 늙은이가 힘껏 해보겠소. 소부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 당승무와 장로인을 주시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들 네 분께서는 같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소. 장로인은 소부리와 같이 갈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손오태께서 혼자 다녀오십시오. 죽청청 역시 고개를 돌려 당승무 등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만약 세 분께서 할 일이 없으시다면 잠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때 당승무가 나서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소인은 노대와 같이 가서 마중이라도 하겠습니다. 소부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따라온다고 해서 별로 나쁠 것은 없으니 자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말을 끝내자마자 소부리는 죽청청이 준 지도를 품속에 넣고 제갈명을 껴안다니 당승무를 향해 재촉을 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도록 하세. 당승무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부리는 먼저 몸을 일으켜 천막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당승무 역시 급히 몸을 일으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그의 뒤를 따라 나갔다. 이들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하며 천막에서 차츰 멀어져 갔다. 이때 죽청청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뒤를 따라오며 큰 소리로 소부리를 불렀다. 소노인장 잠깐만 걸음을 멈추시오. 소부리와 당승무가 급히 뒤를 돌아보자 죽청청이 급히 달려오며 숨찬 소리로 말을 꺼냈다. 소노인장 조금 전 제가 준 그 지도는 갈신이의 침필이기 때문에 그를 만났을 때 증거로써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소부리는 빙글에 웃으며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소. 그러니 부인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시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다시 종남을 향해 떠났다. 죽청청은 천막을 향해 걸어가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큰 소리로 외쳤다. 소노인장 무사히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마중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들이 찾아가고 있는 종남산은 진령산맥의 서쪽에 있는 산이다. 또한 이들은 조금도 지체하지도 않고 효산에서 서쪽을 향해 진령산맥으로 왔던 것이다. 이추리 효산을 떠나 진령산맥을 향해 가는 도중에는 험난한 계곡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고비도 많았다. 하지만 제갈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만 했다. 두 사람은 제갈명을 껴안고 서쪽을 향해 걸어온 지 사흘째 되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종남산 아래에 당도할 수가 있게 되었다. 소부리는 걸음을 멈추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다 온 것 같군. 당승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한 듯 물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호로곡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종남산의 직경은 약 800리나 되며 크고 작은 계곡들일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계곡마다 이름이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호로곡도 아마 갈신회가 직접 지은 이름일 것이니 우리는 지금부터 지도를 살펴보세요. 소부리는 제갈명을 당승무에게 건네주며 품속에서 즉시 지도를 꺼냈다. 지도 위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하나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었고 계곡 입구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호로곡은 앙천평의 서쪽에 있다. 그리고 갈무구가 바로 여기에 응거하고 있다. 당승문은 제갈명을 아는 채 주위를 살펴보았다. 앞에 보이는 종남산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고 기암 절벽이 웅장할 뿐 어떤 기이한 곳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당승문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저렇게 많은 계곡들 중에서 어떻게 호로곡을 찾는단 말인가. 소부리는 지도를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갑자기 지도를 접어 품속에 넣더니 제갈명을 다시 안았다. 노형 우리 어서 가도록 하세. 당승문은 깜짝 놀라봤었다가 서더니 다그쳐 물었다. 벌써 알아냈다는 말입니까? 소부리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갈신 외에 이 지도는 늙은이가 그린 것보다 더 흐리멍텅한데 어떻게 지도에 따라 찾을 수가 있겠는가. 당승문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게 물었다. 그렇다면 노대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우리는 모든 일을 운명에 맡기고 하나의 높은 보물이 위로 올라 간 다음 이 지도와 같은 계곡을 찾아보세. 당승문은 소부리의 품에 안겨있는 제갈명을 주시하며 가볍게 발을 굴렸다. 하지만 제소문주의 운명은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부리 역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가로챘다. 내가 보기에는 제소문주는 절대로 쉽게 죽을 것 같지가 않네. 말을 끝내자마자 소부리는 종남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며 당승무 역시 뒤를 따랐다. 종남산의 괴인 소부리와 당승무 두 사람은 깊은 산속과 계곡을 지나고 많은 고난을 겪어가며 종남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 가까스로 올라갔다. 또한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갈신이의 지도와 비슷한 계곡은 없었다. 어느 사이의 해는 서산에 걸치고 무심한 산림 속에는 차츰 어둠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비록 전력을 다해 종남산까지 달려왔지만 오늘이 지나면 제갈명의 목숨도 끝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당승무가 걸음을 멈추고는 소부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소노인장 앞에 좁은 산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도대체 무슨 길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소부리는 혹시 하는 마음에 급히 고개를 돌려 당승무가 손짓하는 쪽을 주시했다. 과연 멀지 않은 암석 사이에 하나의 길이 산세를 따라 꾸불꾸불러 있었다. 길은 원래부터 사람이 만든 것이다. 소부리는 희족 웃으며 급히 발길을 옮겼다. 산허리를 돌고 계곡을 향하는 길이었다. 그 왼쪽에는 하나의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가 있었으며 밤안개가 자욱했다. 소부리는 이것을 보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당승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갈무구가 이 봉우리를 완전히 틀리게 그렸구나. 어떻게 되었던 우리는 결국 호로곡을 찾지 않았는가. 당승무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개가 노대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당승무가 앞장을 서더니 계곡을 향해 우거진 숲을 해치며 걸어갔다. 소부리는 연신 주위를 살피며 웃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정말 갈무구가 이 계곡을 가리켜 호로곡이라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군. 계곡 사이에는 개천이 굽이굽이 있었으며 신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곡이 과연 호로병을 닮았을까. 두 사람은 계곡을 굽이굽이 돌아 어느 사이에 계곡의 끝까지 왔다. 여기에는 과연 하나의 청석으로 된 남자 같은 것이 있었으며 사방은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져 있었다. 당승무는 대나무로 엮어 만든 대문 앞으로 다가서더니 큰 소리로 불렀다. 주인 계십니까? 이때 안에서 하나의 쉰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대체 누구신데 이 밤에 찾아왔소? 당승무는 뒤에 서 있는 소구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특별히 주인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더니 다시 안에서는 쉰듯한 음성이 들렸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소? 당승무는 다시 소구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주인께서 그린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쉰듯한 음성의 사람은 나직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참으로 이상하군. 이상해. 잇따라 쉰듯한 음성의 사람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좋소. 지체하지 말고 어서 들어오시오. 당승무는 소구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즉시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은 좀 넓은 것 같았으며 대석이 깔려져 있었다. 마당의 양쪽에는 많은 화초들이 심어져 있었으며 이들이 걸어가 자 화초 사이에서는 무슨 괴이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문 앞에까지 왔지만 두 자유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었다. 당승무는 참지를 못하고 가까이 다가서며 문을 두드렸다. 주인 주인 이때 안에서 다시 쉰듯한 음성이 들렸다. 노부는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힘을 조금만 더 주면 들어올 것이 아니오. 당승무는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이분 갈시네께서는 참으로 괴팍스러운 데가 있는데 왼손으로 문을 밀어보자 과연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끼이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져 있던 문이 즉시 열렸다. 주인은 완전히 어둠으로 덮여버렸다. 뿐만 아니라 석실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두 줄기의 선광이 당승무를 쉬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소구리가 품에 안고 있던 제갈명을 당승무에게 건네주며 한걸음 다가서더니 정중하게 말을 꺼냈다. 저는 소구리라고 합니다. 사전에 인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갈시네 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소구리는 말을 끝남과 동시에 안을 향해 들어갔다. 당승무 역시 제갈명을 아는 채 따라 들어갔다. 쉰듯한 음성이 다시 가까이에서 들렸다. 좋소. 좋아 어서 들어오시오. 순간 팍 하는 가벼운 경음과 함께 방안에는 불이 켜졌다. 이어 불빛 속에 하나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난 다음 다시 앉는 것이 보였다. 백발 노인은 두 사람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이 물었다. 당신네들은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소. 이 석실 안에는 하나의 의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앉아 있으니 소부리와 당승무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 두 사람은 노형의 친필로 그린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또다시 물었다. 당신네들은 혹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았소. 소부리는 이상하다는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없이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긴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보기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상하군. 여기까지 말을 하던 백발 노인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단호하게 물었다. 당신네들은 이 노부를 찾아왔소. 소부리는 당승무가 안고 있는 제갈명을 가리켰다. 이분이 바로 홍채문의 소문주 제갈명입니다. 이분은 사흘 전음인의 구유장 아래 심한 부상을 입었지요. 하지만 가슴에 약간의 온기가 감돌 뿐 온몸은 이미 싸늘이 식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정색을 하며 나직하게 물었다. 벌써 죽었단 말이오. 소부리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무겁게 다행하게도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발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참으로 대단한 놈이구나.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원래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백발 노인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당승무는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이 갈신의 에겐 참으로 괴팍스러운 곳이 있구나. 소부리는 제갈명을 힐끗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다행하게도 길에서 고죽방의 부인을 만나게 되어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한 알의 구구 안원단을 이분에게 즉시 먹였어요. 백발 노인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랬었군. 소부리는 백발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좀 멋쩍은 듯 희죽 웃으며 말을 계속 이었다. 당시 죽부인은 제소문주의 몸이 이미 식었기 때문에 구구 한원단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죽부인은 노형께서 전에 남긴 한 장의 지도를 저에게 주시며 호로곡을 찾아가서 제소문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끝남과 동시에 소부리는 품속에서 그 지도를 꺼냈다. 그러자 백발노인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 이 노부한테 그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오. 소부리는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며 지도를 건네 주었다. 이것은 전에 노형께서 약속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구구 한원단으로서 효과를 보지 못할 때는 이 호로곡에 와서 노형을 찾으라고 하셨으니 백발노인은 소부리가 주는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띄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어서 그를 내려놓도록 하시오. 소부리는 백발노인이 지도를 받아 품속에 넣고 즉시 대답을 하는 것을 보자 졸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리를 굽힌다. 노형 참으로 감사하오. 제갈명을 안고 있는 당승부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백발노인이 앉아있는 의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자 주저하며 물었다. 이분을 땅에 내려놓아도 괜찮겠습니까? 백발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을 받았다. 물론 땅에 내려놓아야지. 어디 내려놓을 만한 곳이 있겠나? 당승부는 그의 말에 따라 제갈명을 땅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이때 백발노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흑포를 벗어 제갈명의 얼굴에 덮어준 다음 의자에 앉더니 당승부를 바라보며 말고 가까이 좀 와보게. 당승부는 아무런 말없이 그의 말대로 걸어갔다. 백발노인은 손을 내밀더니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 왼손을 한번 내밀어보게. 이 노부는 자네의 맥박을 좀 봐야겠네. 당승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갈명을 가리켰다. 노 선배께서는 잘못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저분입니다. 백발노인은 다시 빙긋이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볼 것이 있어서 그러니 어서 내밀어보게. 당승부는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고 머뭇거렸다. 하지만 저의 맥박을 보는 것보다 재소문주의. 백발노인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가로챘다. 노부가 손을 내밀라고 하면 순순히 내밀 것이지 웬 잔말이 많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소부리는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제갈명의 몸을 살펴야 할 사람이 당승의 맥박을 보려고 하다니. 하지만 그는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고 당승무를 향해 입을 열었다. 당로제. 노형께서 자네의 맥박을 보고 싶어 하니 한번 보여주게. 당승무가 하는 수 없이 왼손을 내밀자 백발로인은 오른손으로 승무의 손을 잡은 채 잠시 있던이 다시 오른손을 요구했다. 당승무가 그의 말대로 오른손을 내밀자 백발로인은 잠시 쥐고 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맞았구나. 독공을 연마했으니 당승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급히 물었다. 소인의 맥박을 본 후에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십니까? 백발로인은 대답하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자네는 한쪽으로 물러가 있게. 당승무는 그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몰라하는 수 없이 한쪽으로 물러섰다. 백발로인은 또다시 소부리를 향해 손짓을 했다. 당신도 이리 좀 와보시오. 소부리 역시 비록 이상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대로 걸어갔다. 백발로인은 소부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당신도 어서 왼손을 내밀어 보시오. 소부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자 백발로인은 또다시 그의 맥박을 잡더니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원래부터 당신은 독공을 연마하지 않았군. 소부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머금은 채 대답 했다. 물론 독공을 연마하지 않았지요. 백발로인은 연신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그렇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인데 소부리 역시 알 수가 없다는 듯 급히 다그쳤다. 독공을 연마하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에 이상하단 말입니까? 하지만 백발로인은 그의 마른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당승무를 가리켰다. 조금 전 들어올 때에 노재가 앞장을 섰는가? 당승무는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백발로인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말을 이었다. 지금 노부가 살고 있는 집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동물을 키우고 있소. 이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독공을 연마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들어올 생각을 말아야 하오.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이 노재의 뒤를 따랐다. 해도 어찌 조금의 상처도 없을 수가. 백발로인은 숨이 차는 듯 길게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다시 말을 계속 했다. 당신의 무공이 눈을 밟아도 발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까지 도달했다면 모르겠으나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노형의 말이 맞소. 이 늙은 것이 바로 설상 무형 입니다. 그러자 백발로인은 갑자기 광소를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 허허허허 좋소 좋아 설상 무형 이곳은 너무나 좋은 것이오. 소구리는 백발로인의 말을 듣자 그에게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렸다. 순간 백발로인은 말을 끝남과 동시에 소구리를 향해 번개처럼 일지를 찍어 갔다. 이 일지는 너무나 뜻밖의 것이었으며 아주 기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구리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그의 일지를 막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당승무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성을 질렀다. 노 선배님 도대체 무슨 짓이오? 백발로인은 당승무가 말하는 사이에 비호처럼 몸을 날려 소구리와 대열을 십여 군데나 찍으며 검은 환약한 알을 그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백발로인은 고개를 들어 당승무를 주시하며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노재 조금도 서둘 필요가 없네. 노부는 이미 저 사람의 소음 심경과 위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독약을 먹었지만 괜찮네. 당승무는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 즉시 다그쳐 물었다. 노 백발로인은 음산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렇네. 이 독약은 노부의 동문 환약일 뿐 아니라 한 알로서도 백마리의 호랑이를 독사시킬 수가 있지. 당승무는 몹시 화가 난 듯 투명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갈신해가 아닙니까? 백발로인은 좀 멋쩍은 듯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라고 했지 누가 갈무구라고 했는가? 당승무는 예리한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무엇 때문에 진작 얘기하지 않았소? 이렇게 되면 재소문주의 치료가 늦어지지 않소? 백발로인은 땅에 누워있는 제갈명을 바라보며 태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이에 당승무는 이를 갈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느냐? 당승무는 말을 끝남과 동시에 백발로인을 향해 번개처럼 일장을 휘둘러 갔다. 이 일장은 분노를 참지 못해 바란 것이었기 때문에 심성의 힘이 내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손은 벌써 새까맣게 변했다. 백발로인은 이런 광경을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 백발로인은 피하기는 커녕 오히려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당승무가 처온 일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순간 헝 하는 소리와 함께 당승무와 일장이 백발로인의 가슴에 정통으로 맞았다. 독충환혈 하지만 백발로인은 끄떡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승무가 세 발 자국이나 물러났다. 백발로인은 여전히 웃으며 태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성의 공력밖에 없군. 하지만 강호상에서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때 당승무는 백발로인이 자기의 일장을 막고서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물러나게 되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승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당검을 뽑아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나의 보검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백발로인은 두 눈에 갑자기 섬광을 번득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손을 멈추어라. 상대방이 말을 하기도 전에 백발로인은 한 손으로 수염을 만지작 거리며 입을 열었다. 지금 자네가 노부를 죽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당승무는 몫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백발로인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노부는 이 천독곡에 응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하나의 천하무쌍한 동령단을 만들었지. 또한 그것으로서 그들을 구할 수가 있네. 당승무는 제갈명을 주시하며 가볍게 발을 굴렀다. 하지만 당신은 제소문주의 치료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밤이 지나게 되면 백발로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벌써 갈무구에 구구한원단을 먹지 않았는가. 당승무는 다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구구한원단으로 완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닙니까. 백발로인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빙글에 웃었다. 구구한원단으로서 그를 구할 수 없다면 갈무구를 찾아서 또 무엇을 하겠나. 백발로인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다시 말을 계속 했다. 이 사람의 상세가 아무리 중하다고 할지라도 벌써 완치되어야만 했었네. 당승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굳어있지 않습니까. 백발로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뿐 내상은 이미 다 끝으로 다가서며 급히 물었다. 재소문주에게 아직 가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백발로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당승무는 다시 다그쳐 물었다.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백발로인은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더니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이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환원초가 없기 때문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환원초를 먹이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지. 당승무는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선배님께서는 환원초를 가지고 계십니까. 백발로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없네. 하지만 노부는 그가 깨어나기 전에 피를 독혈로 바꾸어 주어야 겠네. 당승무는 이 말을 듣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큰 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백발로인은 제갈명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웃었다. 노부는 지금 그를 위해 피를 바꾸어 주고 있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가보게. 당승무는 자신도 모르게 제갈명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그의 몸에 덮여있는 흑포를 걷었다. 순간 당승무는 깜짝 놀라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이것은 대체 무엇이지? 원래 그가 흑포를 거둘 때에 제갈명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에 검은색의 벌레가 끼어 있었던 것이다. 백발로인은 득이의 찬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저것은 노부가 키운 독충이네. 그것들은 벌써 수십년 동안을 노부의 몸에 있는 독혈을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제일의 고수라 할지라도 그것에 물리면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네. 당승무는 안색이 약간 변하며 급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발로인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질 사람은 환원초를 먹기 전에 벌써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노부가 그의 피 속에 극독을 투입시킨 후에 독룡단을 먹이면 괜찮을 것이네. 또한 그가 깨어나면 노부처럼 하나의 기독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변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네의 사부가 자네에게 가르친 독공은 3년이 지나야만 대성 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하루 사이에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네. 당승문은 하는 수 없이 흑포를 다시 제갈명의 몸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노선배님께서는 제소문주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발로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히려 반문했다. 물론 만약 그가 죽는다면 노부가 무엇 때문에 귀중한 독혈을 그에게 주겠는가? 당승문은 다시 소보리를 가리키며 침중하게 물었다. 이분 손호떼께서는 얼마나 있어야 깨어날 수가 있습니까? 백발로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분은 독충이 피를 바꾸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흘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네. 당승문은 궁금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재차 물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손호떼와 제갈명 두 사람을 극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백발로인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받았다. 노부는 천독곡에 응거한 지가 수십 년이나 되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네. 그런데 마침 노부가 열흘 전에 동령단을 만들었는데다 당신들이 찾아왔으니 노부가 어찌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는가. 백발로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노부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자네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게. 당승문은 백발로인을 똑바로 주시하더니 급히 물었다. 무엇을 물어보시려고 하십니까? 백발로인은 눈을 몇 번 껌뻑이더니 단호히 물었다. 자네는 무공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당승문은 고개를 쳐들더니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탈훈장 방통에게 배웠습니다. 백발로인은 이 말을 듣자 안색이 변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의 전인 이었군. 노부는 그를 잘 알 뿐 아니라 그와는 동문사제였지. 그리고는 갑자기 말을 그치더니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노부의 추측으로 자네가 독공을 만화야 10개월밖에 염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한 자네의 사부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다는 말을 들었네. 당승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돌아가신지 이 개율밖에 안됐습니다. 백발로인은 양미간을 치푸리더니 나직이 물었다. 자네는 그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고 있는가. 당승문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힘없이 대답했다. 두 명의 독인에 의해 피사를 당하셨습니다. 백발로인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급히 다그쳤다. 독인 정말로 자네 사부가 두 명의 독인에 의해 죽었단 말인가. 당승문은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다. 사부님께서는 두 명의 독인과 연속 몇 장을 주고받다가 그들의 기독에 맞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사부님께서 말하시기를 독인의 독은 해악이 없다고 했습니다. 백발로인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들 독인의 독은 해악이 없다고 천하에 또 다른 독인이 있단 말인가. 백발로인은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이 물었다. 당시에 자네도 그곳에 있었는가. 당승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인은 당시 사부님에게 혈도를 찍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신교교라 신교교라 불리는 여인이 몇 명의 독인을 데리고 찾아왔으며 사부는 그들과 몇 장을 주고 받더니 백발로인은 당승문을 한번 쳐다보고는 가벼운 탄식을 했다. 자네에게도 약간의 공력이 있는 것을 보니 방통도 아마 독공을 완성했을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백독 이 침입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자네의 사부는 본문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가. 당승문은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없습니다. 소희는 사부님을 1년밖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부의 명호까지도 나중에야 알았던 것입니다. 백발로인은 당승문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자네는 본문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가. 당승문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붉혔다. 지금 소희는 사문의 내력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노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면 저는 물론 듣고 싶습니다. 백발로인은 빙긋이 웃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본문의 원래 이름은 이동문이라고 했으며 강호상에서 나돌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 그리고 두 가지의 독이란 바로 사춘과 초목으로 나눈 것이었네. 또한 하나의 제자밖에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네의 사부 방통도 원래는 사숙의 문인이었네. 그리고 자네의 사부는 전문적으로 초목만 전개했으며 노부는 사충 일문만을 배웠지. 당승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비록 사부도 다르고 또한 각기 일문식을 배우고 있었지만 사문에서 규정하기를 무공을 배운 후에도 강호상에는 돌아다니지 맑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대의 사조들은 모두 깊은 산속에서 응거 생황을 하고 있었지. 그러나 사부대에 와서 사숙께서는 무공을 연마하시다가 실수를 하여 독황에 의해 부상을 입고 돌아가셨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통이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고 아무도 모르게 산에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노부는 잠시 사숙의 초목문을 물려받았으며 사숙을 위해서 하나의 전인을 물색하고 있었네. 백발로인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당승무를 응시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자네의 사부는 20년 만에 갑자기 돌아와서는 노부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더군. 그러나 이 노부는 단호히 거절을 했었지. 그런데 그가 다시 노부에게 사숙이 남겨준 한 권의 초목경을 달라고 하길래 노부는 또다시 거절을 해버렸지. 그랬더니 그는 몹시 화를 내며 노부와 싸우기 시작했었네. 당승무는 참지를 못하고 다음을 다그쳐 물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백발로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당시에 그의 무공은 노부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노부는 그의 일장을 막고 패경에 부상을 입었으며 하마터면 피를 토하고 쓰러질 뻔했었지. 하지만 노부가 억지로 참으며 7마리의 금선사를 꺼냈더니 그는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 그 후부터 그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부도 패경에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기를 할 수 없게 되었었지. 하지만 15년 전 하나의 계곡에서 한 그루의 환혼초를 발견하여 노부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지. 당승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환혼초 그 계곡 안에는 또 있습니까? 백발로인은 대답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말을 계속했다. 계곡 안에는 노부가 운기에서 가지고 온 한 쌍의 비단뱀이 있었으며 그것은 수십 장 정도까지 클 수가 있고 또한 호랑이나 표범도 한 입에 삼켜버릴 수가 있는 것이었네. 그런데 재수가 없게도 그의 커다란 산사태에 의해 숯뱀은 머리만 괜찮을 뿐 온몸은 상하고야 말았네. 백발로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당승무를 주시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한대 암놈이 숯뱀을 데리고 계곡 밖으로 가길래 노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뒤를 따라 갔었지. 그런데 암놈은 어느 골짜기에 이르러 숯뱀에게 연속해서 몇 입에 풀립을 따서 먹이고는 또다시 계곡으로 돌아왔네. 이튿날이 되자 숯뱀은 상한 곳에 다시 새 살이 굳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승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급히 물었다. 그 풀립이 바로 환혼초 이었습니까. 백발로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받았다. 숯뱀이 다시 제 모습을 찾은 것을 보고 노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한 잎을 따서 입속에 넣고 씹었지. 맛은 몹시 썼으며 하마터면 혓바닥이 잘릴뻔 했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삼키자 폐경에 입은 상처는 순식간에 완치되었으며 그제서야 그것이 바로 상처를 치료하는 백발로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다시 계속했다. 노부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고 입을 완전히 닫다 먹었지. 그러자 단연간의 상처가 순식간에 다 나아버렸네. 그래서 이튿날 다시 그 계곡을 찾아가 우연히 갈무구를 만났지. 당승무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갈신의 환혼초 였군요. 백발로이는 빙긋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 당시에 갈무구가 말하기를 수십년 동안 명산대첩을 찾아다니다가 겨우 종남산에서 두 그루의 어린싹을 발견했다고 하더군. 당승무는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선배님께서는 갈무구의 무공을 알고 계십니까? 백발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탈하게 웃었다. 갈무구의 무공도 보통이 아니지. 하지만 결국 노부에게 제압을 당하고 한입의 환혼초를 뺏겼지. 여기까지 말을 하던 그는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선뜻 입을 열었다. 자네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 노부는 여기서 수십년 동안 살아왔지만 독사와 독충을 식량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준비한 음식이 없네. 당승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빙글에 웃었다. 소인에게 약간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때 소구리를 쳐다보자 그는 얼굴이 완전히 검게 변한 채 두 눈을 확 감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독이 발작하는 현상이었다. 당승무가 묻기도 전에 백발노인이 벌써 그의 뜻을 알아차렸는지 빙글에 웃었다. 바로 독성이 발작을 할 테니 그를 조금 더 건드리지 말게. 오늘 밤 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깨어날 것이네.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즉시 집 뒤를 향해 걸어갔다. 이윽고 한참이 지나서야 백발노인은 한 권의 헌책을 들고 오더니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어서 무릎을 꿇고 본문의 초목경을 받게. 당승무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노선배님. 백발노인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히 말했다. 자네는 기왕 방사제의 문화였으니 나의 사숙의 유일한 전인이 되는 것이네. 그러니 노부는 사숙을 대신해서 초목경을 주는 것이니 자네는 바로 본문의 초목일맥의 전인이 되는 것이네. 당승무는 그의 심각한 말에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초목경을 받았다. 백발노인은 갑자기 호쾌하게 웃어 젖히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노부는 결국 사숙을 위해서 전인을 찾았군. 그렇다면 노부의 이 사축문은 또한 누구에게 전해주어야 하지. 하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총총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조금 전에 가져왔던 책과 똑같은 크기의 낡은 책을 한 권 들고 왔다. 노부는 사축문 일맥도 자네에게 전해주겠네. 당승무는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백발노인은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그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급히 다그쳤다. 무엇 때문에 거절을 하는가. 노부도 사숙을 대신해서 초목경을 수십 년 동안 보관했으니 자네도 장래의 노부를 위해서 하나의 전인을 찾아주게. 백발노인은 다시 당승무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말을 계속했다. 본문은 초목과 사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노부가 2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두 도개는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었네. 만약 서로 합해서 연말을 한다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네. 노부의 동령단도 바로 두권의 책 속에 있는 것을 따라 연구해 낸 것이지. 그는 다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손뼉을 쳤다. 노부는 천하의 기독을 모아서 동령단을 만들었으니 독인을 절대 무서워 하지 않네. 그러니 언제 시간이 있으면 우리 몇 명의 독인을 잡아서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당승무도 아직도 그가 독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자 내심 생각했다. 검수를 연마한 사람이 새로운 무기를 보게 되면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평생 동안 독을 연마했기 때문에 독인의 얘기를 잊지 못하는 군. 당승무가 머뭇거리자 백발로이는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뜨며 언성을 높였다. 어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당승무는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공손히 사춘경을 받았다. 제자 대사배께 문안을 드립니다. 백발로이는 희죽 웃으며 나직이 울었다. 어서 일어나게. 자네는 노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당승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중히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백발로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노부는 진작부터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공룡자라고 부르게. 당승무는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허리를 굽혔다. 제자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공룡자는 당승무를 똑바로 주시하며 궁금한 듯 물었다. 하지만 자네 이름은 무엇이지? 당승무는 다시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대답했다. 제자는 당승무라고 합니다. 공룡자는 고개를 한두 번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해서 방통사제를 사부로 모시게 되었는가? 당승무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사실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공룡자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천당문이 연마한 것은 초목독약이었으며 자네는 사천당문의 제자였네. 뿐만 아니라 초목경을 보니 당문에는 일곱 가지의 악독한 처방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한 칠절산이라 하여 천하에서 해악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군.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저의 가문의 칠절산은 확실히 일곱 가지 암기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제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공룡자의 두 눈에서 성광이 번득였다. 그렇다면 어서 꺼내보게. 당승무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곱 장의 암기 모양을 꺼내더니 즉시 건네주었다. 공룡자는 급히 받아 들더니 하나씩 유심히 바라보았다. 일곱 장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그는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하하하하 생각지도 않게 칠절산의 처방이 노부의 동령단과 비슷하군. 다만 칠절산을 맞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노부의 동령단은 전문적으로 독을 제거하는 것이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허허허 이 일곱 가지의 처방은 참으로 신기하고 묘하기 때문에 본문의 많은 비밀 처방과도 많이 다른 데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노부의 추측으로는 본문은 당문의 조상과 각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네. 이날 밤 당승문은 바로 이 한 칸의 작은 객실 안에서 소부리 등을 동반한 채 맨바닥에 앉아 운공 조식을 했다. 뿐만 아니라 공룡자 역시 혼자서 뒤에 있는 작은 집에서 운공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아무런 대화도 할 수가 없었다. 어느 사이에 날이 차츰차츰 밝아오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있던 당승문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즉시 눈을 떠보았다. 이때 앞에서 공룡자가 허리를 굽힌 채 제갈명을 뒤집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당승문은 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며 궁금한 듯 울었다. 대사백님 제소문주 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룡자는 고개를 돌려 당승문을 한번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노부는 벌써 그에게 동영단을 먹였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부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새잎에 환원초만 있으면 깨어날 수 있을 것 같네. 당승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침중하게 물었다. 대사백께서는 갈신이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찾아야만 하겠지. 하지만 속가 늙은이가 깨어나야만 갈 수가 있을 것 같네. 당승문은 소고리를 쳐다보며 궁금한 듯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손오태께서는 얼마나 있어야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공룡자 역시 소고리를 바라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노부가 그에게 두 번째 동령단을 먹일 때엔 깨어날 수가 있을 것이네. 말을 끝내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품속에서 하나의 약병을 꺼냈다. 그리고는 한 알의 검은 환약을 꺼내더니 다시 허리를 굽히고 소고리의 입에 집어넣었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공룡자는 마치 바람처럼 소고리의 봉쇄된 혈도를 풀어주었다. 순간 소고리가 갑자기 눈을 뜨는가 싶더니 이 얏 하는 소리와 함께 공룡자의 안면을 향해 일장을 치고 일어났다. 갑작스런 소부리의 공격이었지만 공룡자는 가볍게 몸을 피했다. 잠깐 손을 멈추시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당승무가 소부리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손옷대. 어서 손을 멈추시오. 소부리는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손을 거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벌써 날이 밝았나.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이 웃었다. 손옷대께서는 하룻밤동안을 누워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소부리는 깜짝 놀라며 급히 물었다. 그가 나의 혈도를 눌렀단 말인가. 당승무는 옆에 있던 공룡자를 힐끗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대사백께서는 노대에게 두 알의 동령단을 먹였습니다. 그 말에 소부리는 갑자기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주위를 살폈다. 도대체 누가 자네의 대사백이란 말인가. 그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무슨 독을 사용한단 말인가. 당승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공룡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노부 공룡자가 바로 당승무의 대사백이요. 하하하 당신은 한 알의 동령단만 더 먹으면 독공이 높아질 수가 있소. 소부리는 고개를 연신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독공 대체 무슨 독공 공룡자는 소부리의 손을 가리키며 빙긋이 웃었다. 당신은 어서 공력을 손바닥에 운집해 보시오. 소부리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전신의 공력을 손바닥에 집중시켰다. 순간 소부리의 손바닥이 점점 커지며 자흑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손톱까지도 자흑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소부리는 다시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독을 맞았나. 공룡자는 여전히 웃으며 소부리를 향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독을 맞은 것이 아니라 당신도 오늘부터는 어떤 독이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 소부리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독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공룡자는 여전히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벌써 노부가 만든 독령단을 먹고 하룻밤을 쉬었기 때문에 전신의 혈맥과 오장육부가 모두 극독으로 바꾸어져 있을 것이오. 또한 이틀 동안 운공조식을 더하면 물론 독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오. 소부리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겠는데. 공룡자는 정색을 하며 소부리를 똑바로 주시했다. 아니 당신은 왜 그처럼 믿으려 하지 않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당승무가 소부리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손옷대. 지금 대사백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지금 강호상에서는 무서운 독인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사부님의 실력으로도 그의 독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쨌든 대사백께서는 2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동령단을 만들었고 그것은 독으로서 독을 방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옷대께서는 이미 두 알의 동령단을 먹었으니 만약 한 알만 더 먹게 되면 독공을 연마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구리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는가 싶더니 공룡자를 향해 다그쳐 물었다. 이 독공은 어떻게 연마를 해야 됩니까? 공룡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나직이 말을 받았다. 당신은 조금 전 두 번째 단약을 먹었으니 다만 평상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운공조식을 하면 될 것이오. 또한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한 알만 더 먹는다면 웬만큼 성공을 할 수가 볼 수가 있소.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틀 동안의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오. 이 말을 듣자 소부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언성을 높였다. 좋습니다. 만약 새알의 동령단을 먹은 후부터 극독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공룡자는 역시 매우 기분이 좋은 듯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노부의 동령단을 먹은 후 당신이 독이네 독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는 노부가 아직까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소. 하지만 강호상의 일반 독에 대해서는 노부가 보장을 할 수 있소. 소부리는 당승물을 바라보더니 다시 공룡자를 바라보며 희죽 웃었다. 그 정도라면 괜찮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말을 끝내자마자 소부리는 과연 땅에 앉아 운공 조식을 시작했다. 공룡자는 소부리의 이 같은 행동에 웃음을 참지 못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된 것 같으니 우리는 어서 가도록 하세. 소부리를 바라보고 있던 당승물 가 고개를 돌리며 급히 물었다. 직접 갈신 일을 찾으러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그렇네.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그에게 환혼초를 얻으러 가야만 하네. 이때 소부리가 갑자기 눈을 뜨며 입을 열었다. 환혼초를 얻으러 가시겠다면 이 늙은 것도 함께 가겠습니다. 공룡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단호하게 말을 했다. 절대로 안 돼요. 당신은 바로 조금 전에 동령단을 먹었기 때문에 만약 반시진 안에 운공 조식을 하지 못하면 살아날 생각은 마시오. 소부리는 이 말을 듣자 안색이 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동령단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군. 그러자 공룡자는 소부리를 주시하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드시오. 공룡자는 말을 끝내자마자 당승물을 데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이 계곡 안은 전부 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호법도 필요가 없으니 자네는 웅기나 자라하게 공룡자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며 천독곡을 떠났다. 얼마 동안을 걸어 두 개의 고개를 넘자 갈 시내가 그린 지도 비슷한 하나의 산이 나타났다. 당승물은 공룡자의 곁으로 바싹 다가가며 궁금한 듯 물었다. 대사백 님 앞에 있는 산이 바로 앙천평 입니까? 공룡자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종남 산에는 크고 작은 줄기들이 수백 개나 되는데 앙천평 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저다대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제자가 말한 것은 갈 시내 께서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느냐 는 것입니다.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대답을 했다. 그렇네. 갈무구는 바로 저 계곡에 살고 있지. 봉우리 아래에는 과연 하나의 산길이 계곡을 향해 뻗쳐져 있었다. 당승물은 이것을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가 과연 호로 이때 공룡자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급히 말을 꺼냈다. 갈무구가 이 계곡 안에다 짐법을 펼친 것 같네. 당승물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그쳐 물었다. 대사백 께서 보기에는 무슨 짐법 같습니까? 공룡자는 여전히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계곡 안을 향해 손짓을 했다. 저 나무와 바위들이 모두 인공으로 수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길 속에는 반드시 무서운 매복 이 되어 있을 것이네. 당승무와 곡 안을 유심히 주시할 뿐 말을 하지 않자 공룡자는 다시 말을 계속 했다. 또한 한 걸음 이라도 잘못 가게 되면 호로곡 속에 갇혀서 굶어 죽을 것이니 나무와 바위들을 깔봐서 는 안되네. 당승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더니 침중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대사백님께서는 어떤 진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룡자는 빙긋이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리 무서운 진법을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노부는 꼭 뚫고 갈 생각이네. 당승물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금 전 대사백님께서는 이 진법을 보시고 무서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공룡자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갈무구의 진법이 비록 천하제일이며 다른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노부만은 저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당승물은 빙긋이 웃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대사백께서는 그의 진법을 깨뜨릴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공룡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희죽 웃었다. 진법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노부가 아니네. 당승물은 이상하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대사백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공룡자는 이때 소매 자락 속에서 온몸에 금빛을 바라고 있는 작은 꽃뱀을 꺼냈다. 바로 이것이지. 당승물은 그 뱀을 주시하며 궁금한 듯 다시 물었다. 뱀이 어떻게 진법을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사람만이 저지할 수가 있으며 동물에게는 소용이 없지. 하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환상을 해도 동물들 은 생각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기 때문이야. 당승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뱀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이 뱀에게 길을 인도하라고 해야겠군요. 그러나 공룡자는 금뱀을 소매 자락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 뱀을 쓰기 전에 우리가 긴장의 순간 말을 끝낸 공룡자는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선 자네는 앞장서서 걸어가도록 하게 노부는 천천히 뒤에서 진세를 살펴보며 가야겠으니 하며 당승무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을 했다. 당승무는 그의 조심스러운 행동에 별로 신경이 쓰여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초보자인 그로서는 도저히 진세라는 것에 참뜻을 알 수 때문이었다. 이윽고 당승무는 아무 생각 없이 성큼성큼 발을 옮겨 곡 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숲은 매우 울창했다. 그는 이 무성한 밀림지대를 이루고 있는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며 지세를 추측해보았다. 과연 갈신의가 이 계곡을 가리켜 호로곡이라 이름 지은 것은 일리가 있었다. 이 계곡은 입구가 호로병의 목 부분처럼 좁았고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져 정말 호로병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 이렇듯 열심히 지세를 살피며 걷던 당승무는 문득 숲속에서 자기 혼자 있는 것을 느꼈다. 아 가만히 보니 나 혼자 잖아. 그렇다면 대사백께서는 이 진세에 자기가 갇힐 것을 염려하여 미리 나를 보내 시험해보려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당승무는 이런 생각이 들자 다소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러나 한창 부풀어 오르는 영웅심에 더욱 발길을 급히 하여 계속 숲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가도가도 햇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이 숲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다. 사방은 새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여 당승무의 숲을 해치는 소리만 으시시하게 주위를 울렸다. 당승무는 어깨를 쭉 폈다. 그리고 계속 앞을 향해 기세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웬일인지 앞에 곡세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당승무는 이제야 끝이 다다랐나 싶어 더욱 걸음을 재촉하여 급히 내다랐다. 그리고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지났을까 돌연 눈앞이 환해지는 게 산바람이 갑자기 얼굴로 들이닥쳤다. 순간 당승무는 정신이 번쩍 나 고개를 한 번 세차게 흔들고는 눈을 번쩍 떴다. 한데 실로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뜻밖이었다. 거기에는 바로 공룡자가 만면에 온화한 미소를 띄고 서 있는 것이었다. 아니 대사백 께서는 벌써 오셨군요. 두 눈이 휘둥그레진 당승무가 이렇게 묻자 공룡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노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네. 당승무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순간 당승무도 정말 가물어질 듯 놀랐다. 여지껏 다리가 아프도록 걸어서 온 목적지가 바로 원점이었던 것이다. 당승무는 너무도 놀라운 나머지 제대로 입조차 열지 못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으랴. 영문을 모르는 그로서는 실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대사백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공룡자의 대답은 그로하여금 더욱 의아심을 감추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진세의 오묘한 점이다. 아마 갈신인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 싫어 곡 입구에다 진세를 설치한 모양이다. 이 전도진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진세다. 당승무는 강경하게 부정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곧장 앞을 향해 걸어갔는데 공룡자는 보일듯 말듯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자네는 진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장담하나 하고는 다시 한번 숲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나직한 신음을 바랬다. 음 이제 보니 이 곡 입구에는 별로 함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매복은 필시 곡 안에 있을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계곡 쪽을 바라보았다. 이어 다시 시선을 공룡자 쪽으로 돌리며 대사백 우리 어떻게 해야 되돌아 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의외에도 공룡자 의 대답은 자신의 차 있었다. 그건 간단하다. 다만 너는 노부를 따라 오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한 그는 미처 말끝도 맺지 않고 대뜸 몸을 돌려 꼭 아는 향에 천천히 걸어들어 갔다. 당승문은 그의 호기로운 모습을 보자 조금 전까지의 불안감을 일체 잇고 곧 뒤따라 갔다. 한데 밀림에 들어선 공룡자가 도련 걸음을 멈추는 것이었다. 이어 정색을 하며 당승문을 돌아보더니 나직이 주의를 주었다. 너는 노부의 발걸음을 잘 보고 디디도록 해라. 조금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니 극히 조심하도록 해라. 끄덕여 대답했다. 그리고는 즉시 그를 따라 그가 오른발을 디디면 자기도 따라서 오른발을 내밀고 심지어 그가 몸을 기우뚱하면 자기도 즉시 몸을 기울이기 까지 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오른발만 연속 세 발자국을 내디뒀었다. 그러나 세 번째 발을 디디는 순간 당승문은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짐을 느꼈다. 마치 주위의 밀림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당승문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방의 나무들은 가만히 있는 게 조금도 움직인 기세가 없었다. 이때 공룡자가 다시 낮은 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너는 그저 노부만 묵묵히 따라 오너라. 절대로 현혹 돼서는 안 된다. 당승문은 이 말을 듣자 이제서야 약간 수궁이 가는 듯 했다. 이제 보니 나는 애당초 숲 속에 들어올 때부터 발을 잘못 디디었 구나. 어쩐지 되돌아가는 줄도 모른다 했더니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당승문은 묵묵히 공룡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과연 그들은 곧 밀림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어 얼마를 또 걸어가 그들은 또 하나의 숲 입구에 도착 했다. 이곳은 호로병으로 말하자면 아마 허리 깨쯤인 듯 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지세는 좁아져 끝에 가니 거의 한 사람도 통과할까 말까 한 좁은 길이 나타났다. 공룡자는 약간 주춤하더니 이내 걸음을 옮겨 곧바로 계곡 안을 향해 계속 걸어 들어갔다. 당승문은 부지런히 그 뒤를 따라 걸었다. 그 좁은 길에서부터 그들이 또 5,6장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또 하나의 밀림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방에는 높은 산이 우뚝 솟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몇 개의 구름 같은 작은 산들이 불룩 솟아 있었다. 한데 그 사이에 울타리를 대나무로 엮어놓은 한 집이 있었다. 아마도 그 집이 갈신히 거쳐 인듯 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 곡 안의 배치는 놀라울 공룡자와 당승무는 놀라운 눈초리로 한동안 곡 안을 바라보다 시선을 떨구어 지세를 살펴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꽃밭 사이로 좁은 황토길이 굽이굽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한눈에 이것이 살록 사이의 대나무 울타리 집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챌 수 있었다. 이것을 본 공룡자는 심각한 낯으로 유심히 꽃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때 당승무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오며 나직이 물었다. 대사백 바로 저 집이 갈신의 거처입니까? 공룡자는 멍청이 꽃밭을 바라볼 뿐 잠시 대답이 없더니 혼자 나직이 중얼거렸다. 갈신의 가 어디서 저런 진법을 배웠지? 이 배치는 정말 너무 심오하고 또한 너무나 뜻밖이라 하더니 돌연 발을 움직여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꽃밭 입구에 당도한 그는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소매자락에서 즉시 한 마리의 자그마한 뱀을 꺼냈다. 그 뱀은 찬란한 황금색을 바라고 있었다. 이어 그는 휘 하고 휘파람을 불어 뱀에게 길을 인도하라고 지시했다. 그 금사는 주인의 지시를 받자 즉시 스르륵 꽃밭을 향해 꿈틀대며 기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따라가자 하는 공룡자의 말에 당승무는 조금도 지체 없이 즉시 따라갔다. 한대 오륙척 가량 기어가던 뱀이 도련 멈칫하더니 신속히 뒤로 피하는 것이었다. 공룡자는 이 광경을 보자 깜짝 놀라 눈을 치켰뜨고는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휘이 휘이 그러자 주춤하고 섰던 금사는 하는 수 없는 듯 정면을 피하고 측면으로 다시 기어갔다. 하지만 그 금사는 단지 일장 앞에서만 빙빙 돌 뿐 무슨 괴물이라도 앞에 있는 듯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려 들지 않았다. 공룡자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 그러나 어찌 하나 보려는 듯 그는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이윽고 한참을 멈칫하고 섰던 금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듯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빙 돌더니 다시 앞을 향해 기어갔다. 그러나 이내 다시 서는 것이었다. 당승문은 그러한 광경에 매우 의아했으나 공룡자가 온신경을 기울여 금사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물을 수가 없었다. 금사는 주인의 독촉 아래 계속 앞을 향해 미끄러져 갔다. 그러나 삼척 간격마다 정면을 피하고 한 바퀴 도는 게 마치 주인에게 원한에 무슨 극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공룡자는 이미 약간의 단서를 잡은 등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나직 이충얼거렸다. 천하의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나. 이 말을 들은 당승무 또한 즉시 그 뜻을 알아차렸다. 지금 금사가 한 바퀴 도는 그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공룡자는 평생 동안 동물을 연구하였지만 독사까지도 무서워하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자 경악하는 한편 기쁘기도 했다. 이어 무슨 생각인가 곰곰이 한 그는 즉시 금사를 불렀다. 그리고는 금사를 다시 소매자락 속으로 집어넣은 후 고개를 돌려 당승무를 바라보았다. 너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노부가 먼저 가보고 올 테니까. 하며 헛기침을 한번 내뱉더니 논밭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금사가 빙빙 돌고 있던 곳으로 이 허리를 굽히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란 듯 몸을 흠치 떨었다. 바로 거기에는 극히 희미하게 하나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난 또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 한 사람의 발자국 밖에 없구나. 그런데 금사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니. 이어 다시 삼장 밖에 또 유심히 살펴보았다. 첫 번째 발자국 과 두 번째 발자국 은 전부 다 왼발 이었다. 공룡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살짝 그 발자국 이 남긴 흙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코에다 갖다 대고 자세히 맡아 보았다. 이 한 번의 마침으로 원래 몸에 독이 퍼지지 않는 공룡자의 안색이 돌변했다. 이어 그는 또다시 약간의 흙을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 모양을 본 당승무는 즉시 어리둥절 해졌다. 대사백 무엇하고 계십니까? 맛을 보던 공룡자는 점점 얼굴에 기쁜 빛을 띄었다. 응. 아무튼 소영재 우리 들어가도록 하자. 당승무는 급급히 물었다. 무슨 단서라고 잡았습니까? 공룡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단서를 잡은 것이 아니라 앞서 누가 인도했으니 우리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당승무는 도대체 처음부터 어리둥절한 가운데 이곳까지 온 것이므로 모든 것이 얼떨떨했다. 대체 누가 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까? 독인 네 독인 이라구요. 공룡자는 나직의 신음을 바라더니 이내 품속에서 한 알의 독령단을 꺼내 당승무에게 건네주었다. 독인이 지나간 데에는 전부 다 도끼를 남기고 있다. 또한 금사까지도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것을 보니 그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는 무공이 약하니 빨리 이 약을 먹어라. 아무튼 조심해서 독인과 맞붙지 않게 하거라. 당승문은 이 말에 문득 독인에 의해 죽은 사부가 생각나 급히 환약을 삼켰다. 대사백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공룡자는 미리 생각을 해두었다는 듯 즉시 대답 했다. 물론 노부는 아직 독인을 보지 못하여 잘 모르겠다만 웬만큼 상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을 생포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키고는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길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들어갈 때 너는 우선 나무에다 표시를 해둬라. 노부가 만약 그 사람의 적수가 되지 못했을 때 내가 휘파람을 불테니 그때 너는 즉시 숲 밖으로 도망쳐 야 하느니라. 이어 당승무는 뭐라고 말들 할 듯 입술을 꿈틀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공룡자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예야 그 속가 늙은이는 내일 아침에 또 한 알의 동령단을 먹어야 독공을 완성할 수가 있으니 이 동령단은 내가 받아 두어라. 그리고 만약 내가 죽거든 그것은 우리 동문의 독공이 그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니 차후로 비록 독공을 완성시켰다. 해도 속가 늙은이와 너는 절대 독인과 상대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면서 그는 동령단을 꺼내 당승무에게 건네주었다. 당승무는 그 환약을 받아 들자 도련 콧등이 찌릿해짐을 느꼈다. 이어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다. 대사백 우리는 기왕 갈신 이를 찾았으니 이틀만 더 기다리다.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공룡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 같이 독공을 연마하는 사람 이기독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무공을 익히는 사람이 무공 비급의 소재지를 안 것과 같다. 그러니 내 어찌 가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사실 노부는 너에게 어제 독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즉시로 뛰어가려고 했었다. 그리고 또 노부는 독이 침입 못하는 독공을 연마했으니 반드시 당한다고 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노부의 말만 기억해 주기만 하면 된다. 당승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 기억해 두겠습니다. 공룡자는 이러한 당승문을 씁쓸하게 웃으며 바라보더니 이내 발길을 돌렸다. 그럼 자네는 노부의 발자국을 잘 보고 따라 오너라. 말을 끝낸 그는 즉시 앞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독인처럼 지나는 데마다 전부 일촌 가량의 발자국을 남겼다. 당승문 또한 지체 않고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독공을 손바닥에 끌어올려 각 나무마다 가볍게 쳐 흑색 장인을 남겼다. 이들은 독인의 발자국이 미리 찍혀 있었기에 조금도 어려움 없이 꽃밭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돌연 앞서 가던 공룡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당승무에게 멈추라고 손짓을 했다. 당승문은 공룡자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어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우뚝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다음 공룡자의 진기전음술이 당승문의 귀청을 흔들었다. 너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경거망동하지 말고 만약 노부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즉시 오던 길을 되찾아 달아나거라. 당승문은 그의 말투로 즉시 그가 독인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그는 긴장해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급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공룡자의 몸이 이미 한 꽃나무 뒤로 들어갔다. 당승문은 일말의 호기심이 일어나 몰래 공룡자를 뒤따라가서 허리를 굽히고 나뭇가지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과연 한 그루의 꽃나무 아래에는 아래 위로 흑의 경장을 한 사람이 장검을 어깨에 매고 멍청이 서 있는 것이었다. 공룡자는 살그머니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이어 두 손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십성의 공룡을 끌어올렸다. 그 흑의인의 몸 뒤 오자가량 접근해 강공룡자는 갑자기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긴장의 순간 공룡자의 양골에 파르르하고 무섭게 경련이 일어났다. 막다른 골목 당승문은 이 광경을 보자 의아심을 금치 못했다. 지금 흑의인의 등 뒤요혈을 찌를 수 있는데 왜 출수를 안하고 주저하고 있지. 당승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공룡자가 갑자기 상대방의 완맥을 잡고서 억지로 뒤로 비틀었다. 그 순간 당승문은 다시 한번 놀랐다. 대사배 께서는 왜 그의 혈도를 찌르지 않고 이런 우둔한 수법을 쓰지. 이때 흑의인은 몸이 뒤로 비틀어져도 한마디 신음도 내지 않고 반항하고 있었다. 그의 반항하는 기세로 보아 그는 하나 공룡자 또한 만만치 알았다. 그는 손에 더욱 힘을 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듯 잡고 잡힌 무언의 대결은 마치 시골에서 농부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방글케 했다. 물론 흑의인이 두 팔이 잡혀있으니 공룡자가 유리하였다. 어느덧 공룡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러나 제일 다급하고 초조한 자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바로 관전하고 있는 당승무였다. 그는 매우 긴장한 나머지 너무도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 드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한데 바로 이때 공룡자의 진기전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당승무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가볍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급히 달려갔다. 빨리 나의 몸 뒤로 돌아와 나의 품속에서 하나의 백색 나나가 그려진 옥병을 꺼내라. 하고 진기전음술로 말한 공룡자에게 당승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대뜸 반문했다. 한데 왜 이 사람의 혈도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공룡자의 다음 말은 매우 다급했다. 안 돼. 이 사람은 전신 혈도가 모두 굳어있기 때문에 찌를 수가 없다. 심지어 그는 정신까지도 마비되었으니 미약으로 그를 기절시키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빨리 내 몸에서 약을 꺼내도록 해라. 당승무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빠른 동작으로 공룡자의 몸에서 옥병 하나를 꺼냈다. 이것입니까? 그러자 공룡자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단지 당승무가 자기의 몸을 약간 스치는 것 밖에 느끼지 못했는데 벌써 그의 수중에 병이 들어있으니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꺼냈느냐? 당승무는 멋쩍은 듯 시익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제자의 수법은 손옷대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병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공룡자는 그만 어이가 없어 쓴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원래 그는 도둑놈 이었구나. 이 수법은 확실히 고명하다. 하고 감탄을 하며 그는 도련 진짜 목적이 생각나 기겁을 하고 말을 돌렸다. 아참 중요한 걸 잊었구나. 이 약은 매우 독한 약이라 조심해서 다루도록 해라. 우선 호흡을 멈추고 손톱으로 그 미약을 약간 찍어서 이자의 콧구멍에다 튕겨라. 이어 곧 당승무는 공룡자의 말대로 호흡을 멈추고 병뚜껑을 열었다. 병 당승무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미약을 약간 찍어서 흑이인의 면전으로 다가갔다. 공룡자는 그의 일을 도와주려고 전신의 힘을 더욱 돋구어 억지로 뒤로 돌아간 흑이인의 손을 눌렀다. 그러나 담이 크지 않은 당승무는 약간 주저하는 듯 했다. 이윽고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간 당승무는 도련 그의 얼굴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다. 대사백 이 사람이 면사를 벗기려고 했다. 순간 공룡자는 깜짝 놀라 급히 외쳤다. 안된다. 빨리 튕기기만 해라. 그 말에 당승무는 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미약을 흑이인의 면사에다 튕겼다. 대사백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공룡자는 매우 긴장된 신색으로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된다. 이 번천사는 미약성수 이천길의 물건이다. 아무튼 이 자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호흡을 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동안 흑이인은 점점 반항하는 힘이 약해지더니 드디어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제서야 공룡자는 천천히 흑이인을 땅에 뉘었다. 무섭다. 무서워. 이 사람을 제압하려면 당장 죽이지 않는다면 매우 힘이 들 것이다. 당승무는 한동안 물끄러미 흑이인을 들여다보더니 공룡자에게 옥병을 돌려주며 입을 열었다. 대사백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요? 공룡자는 약병을 조심스럽게 받아 쥐며 심각하게 대꾸했다. 이 사람은 노부에게 아주 필요하니 물론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한 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이어 한대 이 진법 이 자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고인이 갈무구를 찾았지. 당승무는 옆에서 그저 눈만 말뚱거릴 뿐이었다. 애당초 그는 진세를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꽃밭이 남에 의해 깨뜨려 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공룡자의 뒤만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공룡자는 비록 진법이 깨어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앞서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약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새 그들은 벌써 꽃밭의 끝까지 다다른 것이었다. 순간 공룡자는 발을 우뚱 멈추더니 당승무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당승문은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걸음을 가볍게 하여 급히 공룡자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공룡자의 시선을 따라 꽃밭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많은 이름도 모르는 가지각색의 화초들이 잔뜩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꽃밭 저쪽에는 세 칸에 아주 깨끗한 초가집이 있었다. 그 초옥 안에는 하나의 돌탁자와 네 개의 도리자가 놓여 옆에는 또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세 사람 중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눈썹 수염이 전부 하얗고 불그스름한 얼굴에 가리를 입은 노인 이었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검은 수염의 청포노인 이었는데 허리에 장검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문객 인 것 같았다. 그리고 청포인 옆에 실입해 있는 주홍색의 작은 상자를 주시하고 있던 공룡자가 나직히 입을 열었다. 저 가리의 노인이 바로 갈무구 당승문은 급히 다그쳤다. 그의 맞은편 사람은요 아마 진세를 과괴한 사람일 것이다. 바로 이 순간 청포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제는 벌써 제3혼 뜻을 설명하였소. 그런데 장로영께서는 명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이를 위해서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거요. 그 뒤를 이어 갈무구 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부의 환원초는 노부가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성공한 영약이지 한 상자의 보물이 아니오. 그러니 금산을 가져온다 해도 절대 팔지 않겠소.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당승문은 무엇인가 지피는 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이 청포노인은 갈신의 에게 환원초를 얻으러 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던데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왔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갈신의는 왜 들어주지 않고 거절을 하지. 이때 청포노인이 냉소를 날리며 싸늘하게 다시 입을 열었다. 좋소. 그렇다면 갈로영께서는 후회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청포노인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을 번득였다. 그러나 갈무구는 외면을 하며 시선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보았다. 후회할 일이 뭐 있소. 그리고 노부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으니 어서들 가시오. 하고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즉시 일어났다. 그러나 청포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청포노인은 이글리글 타는 눈으로 갈무구를 바라보며 차갑기 이를 데 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갈로영 좀 앉으시오. 내게 아직도 할 말이 있소. 벌떡 일어섰던 갈무구는 그 말에 마치 무엇에 흘린 듯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실 이 순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미 청포. 이는 갈무구에게 한 수를 썼던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갈무구의 안색이 이내 새파랗게 변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시하고 있던 공룡자와 당승부까지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청포노인의 이 한수는 정말 공용한데 당승무가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있을 때 갈무구의 약간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흥 설사 당신이 노부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노부는 절대 팔지 않겠소. 청포노인은 호탕하게 껄뻄대고 웃었다. 하하하 갈로영 잘못 생각했소. 형제는 원래 상부의 명령을 받고서 노영과 협상을 하러 온 것이오. 그러나 갈로역께서 팔지 않으시겠다니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 한 상자의 보물은 갈로역께서는 필히 거두셔야만 하오. 하고 말한 그는 길게 숨을 내뿜더니 고개를 돌려 옆에 시립해 있는 대안에게 분부했다. 하총관 어서 그 상자를 갈신했게 드려라. 그러자 대안은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이내 한 작은 상자를 갈무구의 앞에 있는 돌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나 갈무구는 그것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강경하게 고개를 저았다. 노부는 평생 동안 남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소. 그러니 아무 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지고 가시오. 그러나 청이 대하는 못들은 척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청포노인은 아까보다는 한결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유들유들하게 대꾸했다. 노부는 억지로 사려고 하지는 않소.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어서 가져가시오. 기회다 싶어 급히 대꾸한 갈무구의 야멸찬 말에 담담한 청포노인의 그 다음 말은 실로 이외였다. 노부는 벌써 얘기했지 않소. 이것이 바로 노형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갈무구는 두 눈에 쌍심질을 켜며 바짝 대들었다. 노부에게 무슨 손실이 있다고 그러는 거요. 청포노인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며 시선을 내려 발끝을 바라보았다. 노부가 여기에 오기 전 노부는 상부로부터 갈로형께서는 당대에 신의이신이 피리 예의를 갖추라고 했소. 그리고 또한 온뜻 또 그러자 갈무구는 더욱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쉽지 않소. 어쨌든 노부가 환혼초를 재배한 이유는 천생 영약을 보존하려는 생각 때문이지 부자가 되려한 것은 절대 아니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나는 조금도 팔 수가 없소. 청포노인은 여전히 그의 말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재할 얘기만 했다. 또한 상부에서는 갈노영께서 그 영약을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력을 쓰지 말라고 했소. 그러나 최후까지도 노영께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하였소. 순간 갈무구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뭐라고? 아니 당신네들은 노부의 환혼초가 어디에 있는지나 알고 있소. 청포노인은 빙글에 웃었다. 그야 물론 호로곡 안에 있겠지. 그러니 이 계곡을 평지로만 만들면 간단하지 않겠소. 후후후 아무튼 갈노영께서는 노부의 권고를 따라 이 한 상자의 보물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갈무구가 아니었다. 갈무구의 얼굴은 금시 칠면조처럼 불그락 푸르락 해졌다. 이어 그는 화를 벌컥 내며 자기 앞에 놓인 보물 상자를 들어 청포노인을 향해 냅다 던지려 했다. 이놈.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청포노인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 한 상자의 보물은 상부가 갈노영에게 배상하는 물건이니 물론 노영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소. 그러나 노부의 앞에서 던진다는 것은 이어 가볍게 일지를 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갈무구의 손에 들려있던 보물 상자를 안전하게 탁자 위로 내려졌다. 내가 다시 한번 경고 하겠소. 괜히 여기 남았다가 개죽음을 당하지 말고 어서 떠나시오. 흥. 죽으면 죽었지 떠나지는 않겠다. 그러나 안하무인격인 청포노인은 이내 발길을 돌렸다. 하총관 우리 이제 가도록 하자. 바로 이때 숲속에서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공룡자는 자기가 서있는 오른쪽 숲에서 또 하나의 흙의 복면이니 우뚝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곧 당승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하총관의 몸에 무서운 화기가 있을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그를 잘 감시해라. 노부는 또 하나의 독인을 처리해야 하겠다. 말을 끝낸 공룡자는 즉시 번개같이 오른쪽의 숲속을 향해 날아갔다. 이윽고 숲속에 도착한 공룡자는 재빨리 품속에서 나나가 그려진 병을 꺼내 손톱으로 약간 찍었다. 그리고는 신속한 동작으로 흑의 복면인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는 흑의인의 면사에다 재빨리 튕겼다. 다음 순간 그 흑의인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져버렸다. 그러나 이 미약한 소리를 무공이 극히 높은 청포노인은 즉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누구냐? 그러나 하총관으로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너는 한번 가보아라. 하총관은 그 말에 즉시 숲속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쓰러진 흑의 복면인이 보일 리 없었다. 이상하다. 어디로 갔지?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사방을 업어왔다. 한데 이때 돌연 예리한 바람이 그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왔다. 순간 깜짝 놀란 하총관은 급히 몸을 돌려 그 암기를 받아내었다. 그러나 이내 가슴이 뻐근한 것이 무엇에 부딪힌 듯 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 커녕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다. 이내 그가 손을 내려다보니 방금 암기를 잡은 손에는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잡혀있는 것이었다. 그는 돌연 화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봐 내가 여기에 왔는데 누가 감히 암습을 가하는가. 그러나 숲속에선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하총관은 다시 숲속을 걸어 들어갔다. 이때 다시 일성의 싸늘한 음향과 함께 암기가 그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왔다. 이어 급히 잡아서 보니 이번에는 새카만 돌 이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어느새 자기 손에 독이 묻어있는 게 아닌가. 당황한 그는 급히 품속을 뒤져 무엇인가 꺼내려고 했다. 하나 당황한 그의 표정이 금시 경악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당 당주 큰일 났습니다. 청포노인의 안색이 그 말에 급변했다. 무슨 일이냐. 하총관 즉 하원에는 거의 울상이 되어서 더듬거렸다. 당 당주님 소인은 물건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청포노인이 대뜸 소리쳐 물었다.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느냐. 하원에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더듬어보니까 품속에 있던 물건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청포노인은 안색이 변하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모른다고 해놓고 왜 품속을 더듬었나. 그 말에 머리를 숙이고 있던 하원해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며 말했다. 소인은 아마 그 두 놈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청포노인은 또다시 안색이 변하며 큰 소리로 되물었다. 아니 무엇이라고. 아까 두 개의 돌이 소인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돌엔 독이 있는데 소인이 그 독 있는 돌을 맞았으니 소인은 그러자 청포노인의 입에서 거침없이 욕이 튀어나왔다. 이런 밥통 같은 이라고 만약 당주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인의 손바닥 청포노인은 하원해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급히 물었다. 그놈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원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포노인은 싸늘하게 호통을 쳤다. 밥통 같은 놈 저리 가라. 하원해는 연신 대답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머뭇거렸다. 예예. 그러나 당주님 소인에겐 이제 해악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청포노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을 흔들자 소매 속에서 하나의 작은 병이 튀어 나와 하원해에게 날아갔다. 하원해는 그 약병을 황급히 받아 뚜껑을 열고는 한 알의 주홍색 환약을 꺼내 입속에 집어넣더니 그 병을 품속에 넣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공룡자는 그것을 보자 당승무에게 나지기 일렀다. 하가 놈이 먹은 해악은 전문적으로 독인의 독을 푸는 해악 같으니 조금 있다가 자네가 저것을 훔치게 당승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동안 청포노인이 갑자기 두 사람이 숨은 곳을 향해 음흉한 웃음을 날리며 입을 열었다. 어느 고인이신지 좀 나오실 수 없습니까? 공룡자는 그 소리를 즉시 일어났다. 자 노구를 따라 나가게 이어 두 사람은 함께 걸어 나왔다. 하지만 갈무구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다만 멍청하게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공룡자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매우 반갑다는 듯 말했다. 세 권 에 계속 비룡 8부 세 권 위배 갈로 형 10여 년간 못 보았는데 당신의 진법은 정말로 그러나 갈무구는 매우 싸늘한 표정으로 입맛이 쓴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흥 고명하지만 당신네들은 이미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소. 공룡자는 옆에 있는 청포노인을 가리키며 슬쩍 웃었다. 허허 웬걸요. 이분 노형께서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노부가 어찌 들어올 수 있었겠소. 청포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참 응시했으나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만면에 미소를 띄었다. 두 분께서는 원래 아는 사이였군요. 노부는 향후춘이라 합니다만 이분 노형의 칭호는 어떻게 되시는지 갈무구는 여전히 냉랭하게 부인했다. 노부는 그것을 모르오. 그러자 공룡자가 시익 웃으며 느긋하게 말했다. 허허 이 늙은이는 다만 갈무구라는 인물만 알고 있으면 되오. 그러더니 향후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 늙은이는 공룡자라 합니다. 향후춘은 강호상에서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까와는 달리 냉소를 치며 거만하게 물었다. 형제의 두 명 수화는 노형이 처치했소. 공룡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 늙은이는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귀하의 수화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춘은 눈을 싸늘히 흘기며 또다시 냉소를 쳤다. 흥력인은 당신 두 분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했다는 말이오. 그러자 공룡자는 두 눈썹을 곤두세우며 화를 버럭 냈다. 아니 이거 왜 이러시오. 당신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오. 향후춘은 평상시의 안광이 극히 높았다. 그는 비록 지금 공룡자를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주인 자기의 신분으로 그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흥 공료형은 아마 이 노부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룡자는 강호에서 돌아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춘의 내력을 살피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그가 두 명 독인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자 그렇게 경시하지는 못했다. 당신은 향후춘이 아닙니까? 향후춘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알면 되었다. 그러자 공룡자도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노부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소. 오냐 좋다. 차갑게 내뱉은 향후춘은 이어 하원해에게 지시했다. 하총관 자네 가서 공로형과 몇 초 겨루어 보게. 하원해는 그의 명령을 받자 즉시 걸어가더니 도령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당주 횡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향후춘은 덤덤하게 대꾸했다. 자네 요량껏 해보게. 하원해는 다시 물었다. 출소하는 데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으니 당주께서 규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추는 대뜸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밥통아 너는 전력을 다해도 상대방의 적수는 되지 못한다. 하원해는 일순 얼굴이 붉어지며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았다. 아니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주께서도 소인의 무공을 보셨지 않습니까? 향후추는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 다시 소리를 질렀다. 잔소리 말고 빨리 갓 털기나 해라. 하원해는 그제야 군소리 않고 공룡자의 앞으로 걸어갔다. 공 늙은이 당신은 아마 강호의 친구들에게 청의총관 하원해라는 이름을 익히 들었을 것이다. 사람이 바로 나다. 공룡자는 피식 웃으며 덤덤하게 대꾸했다. 노부는 강호상에 나서 본 적이 없으니 물론 귀하의 이름을 모르고 하원해는 매우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 하늘 높은 줄도 모르지. 공룡자 그런데 대사백 생포 입니까 아니면 죽 입니까 당승무가 지금 한 말은 조금 전 하원해가 물은 말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그러자 공룡자도 역시 향후춘에 흉내를 내었다. 자네 요량껏 해보게 당승무는 다시 물었다. 출소하는 데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으니 대사백 께서는 규칙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룡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즉시 대답 했다. 출수가 무거우면 하총관이 견디지 못할 것이고 만약 또 가벼우면 간지럽기만 할 테니 출수를 할 때 약간의 사정을 봐주어 그에게 경고만 주게. 당승무는 자신있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자 잘 알겠습니다. 하원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았다. 이나 청의 총관 앞에서도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몹시 대담하구나. 당승무는 즉시 하원에 앞으로 오더니 예를 취했다. 하총관 병기로 시합할 것입니까? 아니면 권각으로 할 것입니까? 하원에는 예를 취하기는 커녕 도리어 매우 거만하게 대꾸했다. 마음대로 그러자 당승무는 거만하게 대꾸했다. 저도 마음대로 하원에도 순간 어조를 바꾸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 권각으로 합시다. 당승무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하총관 께서 먼저 공격하십시오. 하원에는 눈을 싸늘히 빛내며 냉랭하게 조롱했다. 내가 먼저 공격을 한다면 당신은 아마 견디지 못할 걸. 당승무는 하원의의 말을 모방에 대꾸했다. 제가 먼저 손을 손을 쓴다면 총관 역시 받아내지 못할 것이오. 하원의 역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손을 쓰지 않았다. 안된다. 본 총관은 당신에게 성기를 주겠다. 당승무는 할 수 없이 성기를 잡지 않을 수 없었다. 정 그렇다면 당신 조심하시오. 말하면서 발을 앞으로 내밀고는 왼손으로 1초 청룡탐조로 해서 그의 가슴을 잡으려 했다. 하원의는 순간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겨우 이따위 초식으로 본 총관과 겨루어 보려고 하다니 정말 가소롭구나. 하고 말한 하원의는 몸을 돌려 약간 피하면서 왼손으로 막으며 오른손에 다섯 손가락을 갈퀴 모양으로 세우고는 당승무를 향해 찔러갔다. 하총관의 이 모습은 바보 같지만 그의 역공은 확실히 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당승무가 바란 초식은 허식이었던 것이다. 당승무가 왼손을 뻗치자마자 벌써 몸이 날아가 하원의 몸을 스치는 순간 감쪽같이 오른손으로 신속하게 해악을 훔치고는 자기의 품속에 집어넣었다. 하총관은 그것도 모르고 다만 당승무가 자기의 공격을 피한 것으로 알고 기고만장에서 뒤따라갔다. 그리고는 즉시 당승무의 등을 향해 오른쪽 손바닥으로 쳐내어갔다. 당승무도 즉시 몸을 돌려 그 일 장을 받아내었다. 헝!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한 발자국씩 물러났다. 하원에는 상대방의 무공이 자기와 쌍벽을 이루는 것을 보자 놀라 중얼거렸다. 이놈 과연 실력이 있었구나. 당승무는 시익 웃으며 대수롭지 않은 듯 택구했다. 대사백께서 저에게 사정을 봐주라고 하셔서 여섯성에 힘받게 쓰지 않았소이다. 이어 당승무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오른손을 창날처럼 세우고 왼손은 반대로 꽉 펴서 잇따라 비스듬히 쳐나갔다. 그 1초 1식이 동시에 공격해 나가니 매우 기괴했다. 하원에는 원래 총관으로서 예신의 무공도 강호해 고수급에 낄 수 있었지만 도대체 이러한 기이한 초식은 일찍이 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막을 생각도 못하고 깜짝 놀라 연신 뒤로 물러났다. 원래 당승무는 손가락으로 검을 대신해 염지천이 가르쳐준 검장 13식을 펼쳤던 것이었는데 이 1초로서 하원회를 물러가게 만든 그러나 하원회는 어쩔 줄을 몰라하여 연신 뒤로 피하기만 하는 것이었다. 멈추어라. 이와 동시에 당승무의 왼손 바닥이 하원회의 가슴을 쳐나갔다. 하원회는 놀라 급히 피하려고 하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당승무는 장을 거두며 친절하게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하총관 일어나시오. 그러나 하원회는 벌떡 일어나더니 장검을 뽑아 들고는 심이 분한 듯 이빨을 갈았다. 좋다. 이놈 오늘 본 총관이 내놈을 꼭 죽이고 말테다. 이때 향후춘이 대갈일성을 질렀다. 개 서지 못하겠느냐. 하원회는 이 호통을 듣자 즉시 멈추어 서며 더듬거렸다. 당주님 이놈은 흑흑 하원회는 원래 흑살장 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갑자기 당승무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향후춘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위신이 깎여 노기가 충천에 있던 차라 크게 꾸짖었다. 이놈 입 닥쳐라. 하원회가 안색이 변해 뒤로 물러서자 이내 향후춘은 당승무를 응시하였다. 노재의 무학은 정말 고명하오. 당승무는 당검을 손으로 쓸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별말씀을 이어 향후춘은 더 이상 지 않고 공룡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노재는 한쪽으로 물러나시오. 노부는 영사백의 고초를 시험해보겠소. 그러나 당승무는 물러나지 않고 자신있게 대꾸했다. 저를 시험해보아도 사부님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승무의 이 말은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격이었다. 게다가 향후춘은 20여 년 전에 사대천마의 둘째로 그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 어찌 당승무 따위를 눈에 두겠는가. 향후추는 싸늘하게 콕방귀를 끼며 당승무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흥 너의 호기는 비록 대단하나 노부는 후배와는 싸울 수 없으니 썩 물러가라. 하지만 당승무는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었다. 이때 공룡자가 당승무의 그런 행동을 보고 대소를 터뜨리며 달래듯 입을 열었다. 하하하 노재 이분 향형의 말씀이 맞다. 너는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네. 당승무는 그래도 못 믿겠다는 듯 고집을 피웠다.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공룡자는 약간 어조를 높여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노재 쓸데없는 고집은 그만 피우게. 사실 이노부도 이 향형의 적수가 될 수 있을는지 장담을 못하고 있네. 말과 함께 공룡자는 당승무의 앞으로 걸어갔다. 당승무는 비록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가는 도리밖에 없었다. 공룡자는 향우춘의 앞으로 몸을 돌리며 읍을 했다. 향 노형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겨루시겠소. 향우춘은 공룡자를 자세히 가늠해 보며 입을 열었다. 형제는 장으로 가르침을 받겠소이다. 말하는 순간에 그는 서서히 일장을 내리쳤다. 이 일장은 가볍게 날아왔기 위력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공룡자는 아주 침중한 안색으로 일장을 왼손으로 막으며 짐짓 찬사를 보냈다. 향 노형 의 공룡자는 정말로 공룡하구려. 그러면서 공룡자는 즉시 손바닥을 뒤집어 1초를 공격했다. 이렇듯 두 사람이 1초를 교환했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옆에 있던 당승무는 순간 경악을 느끼며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 지금 두 사람은 내력을 겨루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때 향우춘이 가볍게 콧방귀를 커며 시덥지 않은 투로 얘기했다. 공료형의 알력은 정말로 고명하오. 을목신장. 향우춘은 말하면서 갑자기 한 발을 내밀더니 오른손으로 연달아 새초를 바랬다. 이 새초는 보기에 아주 가벼웠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공룡자의 대여를 더구나 향우춘의 동작의 신속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새초 중 어느 1초가 먼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당승무가 다시 중얼거렸다. 이 새장은 동시에 세곳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검장 13식 중에 제 7식의 하나 나우를 쓴다면 일제히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왼손으로 그의 겨드랑이를 공격할 수 있다. 당승무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동안 공경자는 원래 위치에서 한 바퀴를 돌더니 일장을 격출했다. 이렇듯 일장을 쓰는 동시에 연속적으로 상대방의 세장을 전부 받아대고 말았다. 이때 향우춘은 이 세장을 동시에 바란 것이었지만 전부 다 왼손으로 바랬기 때문에 다소 전후의 차이는 있었다. 순간 두 사람은 갑자기 갈라서더니 각기 두 발자국 씩 물러났다. 향우춘이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썩 훌륭한 일기 삼청이오. 공경자는 그가 단번에 사문의 초식을 얘기하자 같이 웃으며 응수했다. 하하하 향로형의 알력도 매우 고명합니다. 두 사람은 이 두 마디를 교환한 후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은 아까와는 크게 달랐다. 두 사람은 신형을 번개같이 움직이던 연속적인 속공을 버렸다. 더구나 매초식마다 전부 다 살기를 띄고 있었다. 당승문은 처음에 2일 초1식을 자기의 검장 13식으로 어떻게 파괴를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상대방의 그림자도 찾을 수 얼어 마음속으로 크게 느꼈다. 나는 비록 검장 13식을 배웠지만 공력이 약하기 때문에 향우춤 같은 고수를 만났다면 시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10여초를 교환했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다. 이때 향우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잠깐 멈추시오. 그러자 장영과 인형은 전부 다 사라지고 두 사람은 원래의 위치대로 되돌아왔다. 공룡자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융을 하며 물었다. 향 노형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십니까? 향우춘은 얼굴에 비장한 빛을 띄며 심각하게 입을 열었다. 노형은 형제가 수십 년 만에 만난 유일한 고수입니다. 그런데 노부에게는 어찌 1초가 남아있는데 만약 그 1초도 효과가 없다면 노부는 진 것으로 인정을 하겠소. 공룡자는 향우춘이 침중하게 얘기하자 자기도 태도를 바꿔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 노부에게도 최후의 일장이 있으니 노형께 가르침을 받아야겠소 이다. 향우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마 동기여진의 수법일 것이오. 공룡자는 그 말을 듣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약간 불안한 어조로 말했다. 이 늙은이가 알기로 우리에겐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소. 향우춘은 음산하게 웃으며 비꼬았다. 그렇다면 공로형의 말씀은 겨루지 않겠다는 것이오. 향우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공룡자가 말한 최후의 1초가 다만 겁을 주려고 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룡자는 향우춘의 말뜻을 알아차리고는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오. 이 늙은이의 뜻은 우리는 진짜로 겨를 필요 없이 다만 각자의 최후 1초를 발휘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진 것으로 하는 것이 동기여진의 방법보다 낫지 않소. 향우춘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그것도 괜찮군요. 공룡자는 뒤로 한 발 물러서더니 향우춘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그럼 먼저 향로형께서 시전하십시오. 향우춘은 가볍게 콕방귀를 끼며 서서히 오른손을 들었다. 이 순간 향우춘의 얼굴에 은은한 향기가 서리며 동시에 그의 오른손 바닥도 청색으로 변하여 장심에서도 푸른 기운이 내뿜어지는 듯했다. 이때 오른쪽 바위에 앉아서 쌍방의 싸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던 갈무구가 향우춘의 장심을 보자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을목진기 이 말에 향우춘이 서서히 손을 거두며 매우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렇소. 형제의 이 일초는 그 을목진기를 끌어올려서 무청을 유형으로 바꾼 을목신장이오. 공룡자는 대소를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다. 하하하 향로 형께서 을목진기를 그런 경지에까지 염마했다면 무림에서 단연 손가락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늙은이의 것을 한번 보십시오. 향우춘은 자기가 이 절묘의 한 수를 시전했는데도 상대방이 물러가는 기색이 없고 다시 시전을 하려고 하니 극히 놀라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상대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초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한 향우추는 날카로운 두 눈으로 공룡자의 몸을 매섭게 응시했다. 공룡자는 땅에서 세 개의 반짝이는 진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손바닥에 가볍게 굴려 다시 펴보이자 아까의 그 오색 찬란하던 진주는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 한수는 공룡자가 독을 집중시켜 진주 안에다 몰아넣은 절악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장삼에 먼저 폭략을 칠해놓고 문지른 것과 별다른 구별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향우추는 매우 약보는 듯한 표정으로 조롱했다. 흥 이것은 다만 노영이 독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다는 것뿐이지 무슨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소. 그러자 공룡자는 매우 불쾌한 듯이 대뜸 물었다. 아니 이런 것은 공부로 치지 않습니까? 향우추는 냉랭하게 비웃었다. 흥 노영의 이 한수는 다만 독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오. 이에 공룡자도 따라 콧방귀를 끼더니 대뜸 물었다. 노영이 보기에는 이 늙은이가 손에다 미리 독약을 발라놓은 것 같소.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오. 공룡자는 벼랑간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소리쳤다. 하하하하 향로영께서 이 공룡자를 잘못 보았소. 공룡자가 웃으며 말하는 동안 그의 수중에 있던 검은색으로 변한 진주가 공룡자의 장삼으로 다시 들어가자 놀랍게도 진주는 원래대로 찬란하게 빛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본 향후춘의 안색이 다소 변했다. 이어 공룡자는 다시 말했다. 향로영 다시 잘 보시오. 하하하하 공룡자가 즉시 두 손을 들어 숨을 들이마시자 그의 성성한 백발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곤두세워졌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공룡자의 두 눈에서 칠흑같은 전광이 발사되었다. 이어 그는 안색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두 손을 펼치자 다시 검은 빛을 동시에 바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공룡자의 피부는 얼굴머리 손할 것 없이 전부 검은색으로 광채를 띄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향후추는 평상시에 쌓은 그리고 그의 수화 중에서 두 명의 독인이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온몸을 전부 다 검은색으로 돌변시키는 무공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향후추는 안색이 즉시 변해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사문의 공부인가? 향후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당승무까지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사백의 무공은 정말로 신의 경지에 까지 다다랐구나. 공룡자는 향후춘의 앞으로 나서며 싱긋 웃었다. 향노형 이 늙은이의 무공과 노형의 을목신장과 비교해보니 과연 어떻소? 순간 향후춘이 기겁을 하며 급히 뒤로 한 발 물러나더니 쌍장으로 가슴을 막았다. 노노부가 졌소. 그러더니 급히 하원회를 향해 소리쳤다. 하총관 가세.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즉시 몸을 돌려 숲 밖을 향해 걸어갔다. 하원에도 자기의 당주까지도 상대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보자 즉시 뒤도 안 돌아보고 뒤따라갔다. 공룡자는 저만큼 내려가는 향후춘의 등을 향해 소리쳤다. 향노형 잘 가시오. 갈무구는 여전히 한쪽에 앉은 채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독공 천하에 이런 독공을 연마한 사람이 다 있었다니. 공룡자가 시선을 거두어 갈무구를 바라보며 웃었다. 갈로형 께서는 정말 견학이 높군요. 한눈에 노부가 독공을 연마했다는 것까지 알아 맞추시니 갈무구는 공룡자를 흘끗보고는 냉소를 쳤다. 흥 그는 노부의 환혼초를 사러 왔는데 당신은 무엇 하러 왔소? 공룡자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갈로형 이 늙은이는 당신을 위해 그 사람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갈무구는 여전히 냉랭하게 대꾸했다. 흥 폭력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니 당신도 좋은 심보로 온 것 같지는 않소. 공룡자는 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 갈로형 이번에는 아주 틀렸소 이다. 갈무구는 눈을 번득이며 물었다. 노부의 어디가 틀렸단 말이오. 공룡자는 웃음을 거두며 침중하게 말했다. 이 늙은이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온 것이지 당신을 만나려고 온 것은 아니오. 그게 누구요. 공룡자는 품에서 한 장의 지도를 꺼내 건네 주었다. 당신 자신이 보시오. 갈무구는 지도를 받아 잠시 훑어보더니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 이것은 옛날에 노부가 고죽방에게 남겨준 물건인데 당신은 대체 어디서 이것을 얻었소. 훔쳐온 것은 아니오. 공룡자가 고개를 흔들자 갈무구는 참지 못하고 당승무에게 눈길을 돌렸다. 노재 혹시 이 사람은 고죽방의 사람이 아니오. 당승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공룡자가 나서며 물었다. 갈로영 이 지도를 고죽방에게 남겨준 데는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갈무구는 순간 심각하게 안색이 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는 여태까지 남에게 조금이라도 부탁을 한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 아깝게도 그 친구는 내가 환원초를 찾은 해에 죽고 말았지. 노부는 그 친구의 죽음을 추념하는 뜻으로 이 한 장의 지도를 남겨 모든 사람들이 구구한 원단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났다면 이 지도를 증거삼아 노부를 찾아오게 만든 것이오. 공룡자는 갈무구의 그 말을 듣자 매우 기뻐했다. 됐소이다. 노부는 바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이 지도를 갖고 갈로영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 지도는 확실이나 갈무구가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남긴 것이오. 여기까지 말한 갈무구는 갑자기 공룡자에게 공손히 읍을 했다. 노영 께서 기왕의 고인을 대신해 이 호로곡을 찾아오셨으나 이 갈무구가 기빈으로 대접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십시오. 갈로영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갈무구는 정색을 하며 지도를 흔들었다. 노부는 평생 동안 다만 이 한 장의 지도를 고죽방에 남겨두었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노부의 심원 이었소. 그러나 이번에 노영 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왔으니 노부의 이심원도 이제는 끝이 나나 보오. 그러더니 혼탁한 눈매를 굴리며 이어 물었다. 그런데 공노영 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약을 구하러 왔소이까. 공영자는 태도를 바꾸어 매우 심각하게 얘기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구 한원단을 복용했으나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오. 갈무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것쯤이야 매우 간단하오. 노부가 당신에게 한 그루의 화논초만 주면 되는 것이오. 사실 정신이 혼미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입의 화논초만으로도 족합니다. 공영자는 즉시 예를 취하며 매우 송구스러워 했다. 이어 공영자는 당승무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자네 이리 와서 아까 그 물건을 갈로염께 꺼내드리게. 그러자 당승문은 품 안에서 거위할만한 노란 물건을 꺼내 석상 위에 올려놓았다. 갈무구는 그것을 보자 즉시 안색이 변해 물었다. 아니 당신도 노부의 화논초를 사려고 그러시오. 그 세 개의 물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과 같았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물건을 진짜 값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공영자는 이 세 개의 물건을 갈무군과 금덩이로 보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허허허 이 물건은 아까 쫓겨간 향당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갈로형 께선 이 물건의 내력을 아십니까? 갈무구는 분명 금덩이로 보았는데 공영자가 이렇게 말하자 도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노부는 잘 모르겠소. 공영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갈로형 께서는 왕년에 이셨으니 화신 나헌파라는 이름을 들으셨겠지요. 갈무구는 순간 깜짝 놀라며 급히 되물었다. 화신 나헌파 말이오. 그렇소. 이 세 개의 병레탄으로는 능이 갈로형의 호로곡을 평지로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러자 갈무구가 안색이 싹 변하며 매우 섭섭한 듯 중얼거렸다. 노부는 그들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이 호로곡을 없애려 한단 말인가. 공룡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까 그가 자세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왕에 전부 쓸 수 없다면 한 그루도 남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갈무구는 미간을 약간 찌푸린 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군. 이때 공룡자가 갑자기 생각난 듯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아마도 갈로형의 이 환혼초가 그들에게 깊은 위협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무구는 먼대로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힘없이 저었다. 환혼초는 사람의 머리를 말게하며 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인체 내의 모든 시들은 기능을 회복해 줄 수가 있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영약이지 해악이라고는 할 수 없소. 그렇소. 바로 그 점이지요. 환혼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게 그들이 없애버리려는 이유입니다. 갈무구는 서서히 시선을 거두며 의혹에 찬 눈을 빛냈다. 노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군.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갈로형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당승무에게 턱짓을 하며 지시했다. 노제 자네 가서 그들을 끌고 오게. 천독 진법. 당승무는 대답을 하자마자 꽃밭을 향해 걸어가더니 양쪽에 두 명의 흑예인을 껴안고 다시 돌아왔다. 갈무구는 그들 두 사람을 주시하며 궁금한 듯 물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향당주의 수화입니까? 공룡자는 품속에서 하나의 작은 병을 꺼내더니 한 알의 환약을 꺼내 갈무구에게 전해주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갈로형께서는 저 사람의 맥박을 한번 짚어보시오. 먹어야만 해가 없을 것이오. 갈무구는 환약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것은 해독약 같은데. 공룡자는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갈로형 노형은 과연 고명하군요. 지금 이들 두 사람의 온몸은 기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약이라야만 풀 수가 있소. 갈무구는 공룡자를 주시하며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기독에 중독이 되어있단 말이오. 갈무구는 조금 전 공룡자가 독공을 시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 두 사람도 공룡자의 수화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다. 공룡자는 좀 멋쩍은 듯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갈로형은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오. 이들은 늙은 것의 수화가 아니라 바로 흑영도의 부하들이오. 갈무구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침중하게 물었다. 흑영도에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같은 독인들을 키운단 말이오.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자면 길어질 것 같소. 갈로형 께서는 벌써 수년간 강호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흑영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이오. 이들 두 사람이 바로 흑영도 내에서 독으로 훈련을 시킨 독인들이오. 하지만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을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즉시 독에 발작을 해서 죽게 되어 있소. 공룡자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계속 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늙은이는 평생 동안 독을 연마했지만 그들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갈로형 에게 부탁을 하려 했던 것이오. 갈무구는 환약을 입에 넣은 후 한동안 맛을 보더니 갑자기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이 환약의 배합은 아주 묘한 것 같군. 노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약을 먹어봤지만 이런 해독약은 처음 보겠소. 이어 그는 다시 공룡자와 당승물을 한 번씩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아니요. 이 약은 해독 할 수가 온몸이 독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아마 이 환약의 힘으로는 그들이 독을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맞았소. 이 환약은 다만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만 풀어줄 수가 있소. 그렇지만 그들 자신의 독은 풀 수가 없소. 갈무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흑이인 앞으로 다가가더니 한 손으로 팔목을 잡고 한 손으로 는 세 개의 손가락을 잡으며 맥박을 짚었다. 갈무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다른 손을 바꾸어 잡고 서서히 눈을 감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룡자와 당승무도 옆에 묵묵히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다. 이렇게 약 반 시간이 지나서야 갈무구는 그 사람의 손을 놓았다. 그는 다시 두 사람을 한 번씩 쳐다보더니 또 다른 흑이인의 맥박을 잡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긴 한숨을 내쉬며 서서히 일어났다. 이때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공룡자가 몹시 궁금한 듯 참지를 못하고 급히 물었다. 갈로형 무엇을 좀 알아낼 수가 있겠소. 갈무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노부는 비록 처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처럼 괴이한 독은 처음 보았소. 공룡자는 갈무구를 주시하며 나직하게 물었다. 대체 어떤 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소. 갈무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이들의 몸에 있는 기독은 세상에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소. 지금 이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소.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이 중독이 되었지만 갈무구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다시 말을 계속 했다. 만약 노부의 추측이 맞는다면 그들은 최소한 3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고 동물만 먹고 살았을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속에 있는 독은 최소한 천 가지 이상은 될 것이오.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노부의 거처가 바로 천독 고기라고 하는데 생각지도 아는 그들에게 천 가지 이상의 동물이 있다니. 갈무구가 미간을 찌푸리며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사실 노부의 처방으로서는 그들의 몸에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소. 하지만 노부에게는 그들의 혼미한 정신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약초가 있소. 공룡자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두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다그쳐 물었다. 한 가지 약초란 바로 환혼초가 아니요. 갈무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맞았소. 바로 그 약초이요. 공룡자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 젖히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 이 때문에 그들이 갈로영의 환혼초를 모두 사가려고 한 것이군요. 갈무구는 잠시 생각을 하는가 싶더니 선뜻 말을 꺼냈다. 맞았소. 이들은 정신이 혼미해져야만 그들이 지위를 받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이 맑아지는 날에는 아무리 온몸에 독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는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오. 이어 갈무구는 공룡자와 당승물을 바라보며 갑자기 공수를 했다. 두 분께서는 여기에서 잠시 기다리시오. 노부는 갔다가 곧 돌아오겠소. 말을 끝남과 동시에 그는 초가집을 향해 걸어갔다. 얼마 후 갈무구는 자기로 된 병을 들고 초가집 안에서 걸어 나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노부는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남한테 부탁을 한 적이 없었소. 하지만 공로형 공로형 고인을 대신 지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노부는 원래 한 그루의 환원초로서 빚을 완전히 다 갚을 생각을 했었지만 뜻밖의 공로형이 노부를 구해주셨으니 노부는 또 다시 공로형의 은혜를 잊고 말았소. 갈무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남의 은혜를 잊게 되자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듯 했다. 공령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언성을 높였다. 갈로형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갈무구 역시 손을 흔들며 두 개의 자기 병을 석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노부가 직접 만든 환원단이오. 한 병에 배갈식이 들어있으며 효과는 환원초와 마찬가지이니 이것을 공로형에게 드리겠소. 공령자는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 급히 갈로형 께선 만들기도 힘이 드셨을 텐데 이 늙은이는 한 병만 받아도 과분하오.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한 병을 집어들더니 갈무구에게 주었다. 이 한 병은 갈로형 께서 거두시오. 할 수 없이 갈무구는 약을 받아들더니 당승무에게 건네주며 입을 열었다. 공로형 께서 전부 받지 않으시겠다면 이 한 병은 당로제에게 드리겠소. 공령자는 할 수 없다는 듯 당승무를 바라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어서 갈로형 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게. 당승무는 대답을 하더니 앞으로 다가서며 폭권을 했다. 갈로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어 당승무가 병을 받아 품속에 넣으려는 순간 갈무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허허허 노제 두 알만 꺼내서 이 두 명의 독인들에게 넣어주고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게. 당승무는 공손히 대답을 하며 병뚜껑을 열고 두 알의 환원단을 꺼내더니 두 명의 흑이인에게 각기 한 알씩 먹였다. 갈무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환원초는 원래 1년생의 초목으로서 봄에 새싹이 나며 여름에 성장을 하여 가을과 겨울엔 시들어버리지. 하지만 이 노부는 그 잎들이 그냥 시들어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환원초가 제일 성장하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그 잎을 자르고 가루를 만들어 저장을 해둔지 약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 두 병을 만들었네. 갈무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두 명의 흑이인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한 알을 만드는 데는 약 6, 7개의 잎사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하나의 잎보다 수십 배나 더 차지. 하지만 노부는 수십 년 동안 계곡 밖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시험해 볼 수가 없었고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네. 당승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병을 품속에 넣으려는 순간 공룡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조심하게 그들이 깨어났으니 화논다는 과연 신효가 있는 것 같았다. 환약을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눈을 뜨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갈무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허허허 허허허 한 알의 효과는 과연 신선한 잎사귀보다 더 큰 것 같군. 두 명의 흑이인은 그가 말을 하는 사이에 이미 일어서서는 이상한 듯이 연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두 분 노대께서는 또한 누구시오? 이때 공룡자는 벌써 공력을 상장에 집중시키고 만일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동은 두 사람이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것을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노부는 공룡자라 하오. 또한 이분 노형은 바로 옛날에 강호상에서 크게 명성을 떨쳤던 갈신의 갈무구이오. 두 사람은 몫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공수했다. 원래 두 분께서 갈신의와 공로대이셨군요. 참으로 신뢰한 것 같습니다. 갈무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물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두 분의 칭호는 그때 오른쪽에서 있던 사나이가 먼저 허리를 굽혔다. 저는 점창 갈비백 입니다. 갈비백의 벼론은 추풍한 이었으며 그의 사형 권천한 백장천과 함께 점창 상안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갈무구와 공룡자는 벌써 단연간 강호에 나가지 않았으니 자연적으로 그들의 명호를 알 수가 없었다. 갈무구는 갈비백을 바라보며 궁금한 듯 물었다. 이제 보니 갈장사는 노부와 같은 성을 가졌군. 그렇다면 갈장사께서는 점창대 옆 백장천을 아시오. 갈비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히 대답했다. 백장천은 저의 사형입니다. 갈무구는 큰 소리로 웃어 젖히며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라고 할 수가 없군. 노부가 20년 전에 약을 구하기 위해서 점창에 갔을 때 사형인 백대협의 집에서 반달간 묵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또 하나의 흑이인이 갈무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저는 조봉춘이라고 합니다. 가문을 얘기하자면 노대께서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갈무구는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더니 급히 물었다. 당신의 영존이 누구인지 어서 말을 해보시오. 조봉춘은 다시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대답했다. 산서 조노복입니다. 갈무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래 영존이 바로 쾌도왕 조대협 이었군. 노부는 그의 이름을 들은지가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소. 이때 갈비백이 나서며 나직하게 물었다. 저에게 한 가지의 의문이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갈무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급히 말을 이었다. 혹시 두 분 노대께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룡자가 그들을 주시하며 다그쳐 물었다. 두 분께서는 정말로 기억이 나질 않소. 갈비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난 것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텅 빈 것만 같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조봉춘이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저도 동감입니다. 마치 아주 긴 세월이 지난 것처럼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갈무구는 두 사람을 한 번씩 쳐다보더니 열분 미소를 지었다. 두 분은 모두 남에 의해 정신을 상시했을 뿐 아니라 독인으로 연마되어 있는 것 같았소. 갈비백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다그쳤다. 개체 누구한테 당했단 말입니까? 갈무구는 묵묵히 듣고 있는 공룡자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두 분은 모두 바로 공로영 께서 구했으며 노부는 다만 두 분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을 뿐이오. 하지만 이분 공로영 께서는 독에 대해서 신의 경제까지 이르렀지만 두 분의 독은 제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소. 이 말을 듣자 조봉춘은 안색이 변하며 공룡자를 향해 폭권을 했다. 공로 때 저는 무슨 독을 당했습니까? 공룡자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하게 대답을 했다. 조장사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두 분께서는 독이니 된 지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소. 그렇기 때문에 노부는 일시적으로 무슨 독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지만 두 분의 혼미한 정신이 벌써 회복이 됐으니 몸에 독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을 것이오. 그러니 노부가 며칠 더 연구를 해서 해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소. 공룡자는 다시 긴 한숨을 내쉬며 화제를 받고 왔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중독되기 전 일들을 생각해 낼 수가 있겠소. 또한 노당의 추측으로는 독인으로 된 사람은 반드시 아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 갈무구가 공룡자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상대방이 비록 독인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환원단으로서 이분들의 혼미한 정신을 깨어나게 할 수가 있었으니 이분들은 아마 다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오. 허허허 노부가 1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환원약이 과연 헛되지 않았군.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은 옛날의 추억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았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약 1시간 쯤이 흘렀다. 이때 조봉춘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여러 사람들을 주시했다. 중독되기 전에 일들이 약간 생각이 납니다. 조봉춘의 말을 듣던 갈비백은 깜짝 놀라는 듯 했다. 대체 무엇이 생각난다는 말이오. 조봉춘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전에 가부의 명령을 받고 흑영당에서 열리는 계산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봉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비백 역시 생각이 난듯이 손뼉을 쳤다. 맞았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흑영도의 계산대전에 참가를 했었으며 그 후에는 응 그렇습니다. 저희는 섬에 갇혀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당승문은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또 흑영도의 지시였구나. 그렇다면 사부를 살해한 것도 틀림없이 흑영도의 지실 것이다. 조봉춘이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당시 자위방주 방통은 각대 문파의 문인 제자에게 억지로 자위문에 투입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불곡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알의 환약을 먹여 떠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사형제 세 사람은 바로 흑영도에 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명의 사형제는 당장에 죽고 저는 반노적에게 일장을 막고 그 자리에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사마천마 공룡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노부가 듣기로는 흑영도는 3년 전 천재에 의해서 완전히 침몰되었다 하던데 이 말을 듣자 갈비백은 깜짝 놀라며 급히 말을 가로챘다. 예 흑영도가 3년 전에 없어졌단 말입니까? 만약 흑영도가 정말로 3년 전에 없어졌다면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었겠소? 공룡자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 저으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아마 두 분께서는 천재를 당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것이오. 갈비백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흑영도의 사람들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노부도 질 모르고 있소. 상대방이 말을 안 차 그는 또다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계속했다. 갈로제 께서는 향후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소. 갈비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말을 받았다. 알고 있습니다. 향후춘은 바로 4대천마 중의 둘째 입니다. 또한 4대천마 중 나머지 세 사람은 바로 공손수창과 연병문 그리고 방통 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교주 염지천의 수화가 되었고 흑영도의 황해 청의 백에 그리고 흑영당의 당주가 되었으며 향후춘이 바로 청의 당주 입니다. 공영자는 빙긋이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 두 분은 조금 전 향후춘을 따라서 왔소. 이때 묵묵히 듣고 있던 당승무가 갈비백을 바라보며 궁금한 듯 물었다. 혹시 갈대혁께서는 흑영도의 신가성을 가진 영주를 아십니까? 갈비백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꺼냈다. 잘 모르겠소. 갈비백은 다시 실소를 터뜨리며 말을 계속 했다. 저는 비록 흑영도의 사람에게 3년 동안 제압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시간은 두 시간밖에 없었소. 그렇기 때문에 신가성을 가진 영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소. 당승문은 이를 갈아붙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어디에 있던지 나는 반드시 찾아내겠소. 이때 공룡자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갈무구를 바라보며 급히 말을 꺼냈다. 이 늙은이는 갈로영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소. 갈무구 역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을 받았다. 어서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공룡자는 웃으며 갈무구를 향해 한쪽 손을 내밀었다. 갈로영 께서는 이 늙은이의 맥박을 좀 봐주시겠소. 갈무구 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주시하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공료 형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엇 때문에 맥박을 짚어보라고 하시오. 공룡자는 옆에서 있는 갈비백과 조봉춘을 바라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이 늙은이는 평생 동안 독을 제압할 수 없다고 자부해 왔소. 하지만 오늘 짧은 3년 동안의 독인으로 된갈 조두분 노재가 올 때에 이 늙은이가 기르고 있는 금뱀까지 이분들의 발자국만 봐도 무서움을 느꼈소.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독이 퍼독한가를 갈로영 께서 말씀해 보시라는 것이오. 갈무구 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것 때문이었군. 하지만 맥박을 짚어서 가려내기란 힘이 들 것 같소. 갈무구 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공룡자의 왼팔을 잡았다. 이때 한참 동안을 잡고 있던 갈무구 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공로영 과 갈조 두부 는 비록 독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 같소. 갈무구 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룡자는 광분한 듯 급히 다그쳤다.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갈무구 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공로영 께서 연마하신 것은 독공이오. 또한 독은 모두 무공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공을 끌어올렸다 하면 온몸에 퍼뜨릴 수가 있고 한군데로 몰아낼 수가 있소. 하지만 갈조 두부는 기독을 믿었기 때문에 독인이 된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다른 격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갈무구 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갈조 두붐과 흑영도에 있는 모든 독인들은 다만 기독을 복용했기 때문에 온몸에 독이 있소. 그러니 만약 사전에 예방약만 먹으면 아무런 해도 없소. 하지만 공노영 께서 염마하신 것은 독공 이고 또한 독이 무공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바랄 수가 있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영 의 공력 과 비슷한 사람 이라 할지라도 조심 하지 않으면 노영 의 독공 아래 당할 것이오. 공영 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다. 참으로 고명하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오. 그리고는 다시 갈비백과 조봉춘을 향해 폭권을 했다. 노부는 여기에서 멀지 않은 천독곡에 살고 있소. 또한 두부는 몸에 기독이 있으니 노부와 함께 천독곡에 가서 더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갈비백과 조봉춘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 자는 다시 갈무구를 향해 공수를 하며 말을 꺼냈다. 이 갈로형 께서 만약 시간이 있으시다면 천독곡에 오십시오. 하지란 노부의 고간에는 동물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만 하오. 말을 끝내자마자 품속에서 새알의 약을 꺼내 갈무구에게 전해주었다. 이것은 노부가 만든 괴독환이니 갈로형이 천독곡에 오실 때 이 약을 먹으시면 독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갈로형 께서는 받아두시오. 갈무구는 받아서 품속에 집어 넣더니 급히 말했다. 공로형 잠깐만 기다리시오. 노부가 곧 가서 환혼초를 가지고 오겠소. 공령자는 고개를 설새설레 저으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조금 전 갈로형께서 주신 환혼단이 있으니 그만두시오. 갈무구 역시 고개를 저으며 급히 대꾸했다. 아니오. 노형은 환혼초까지도 같이 가지고 가십시오. 갈무구는 상대방이 말을 하기도 전에 처마 밑에서 약삽을 꺼내더니 집티를 향해 급히 돌아갔다. 이것을 보자 당승문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이분 갈시네 께서는 비록 괴팍스러운 곳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얼마 후에 그는 약삽과 환혼초를 담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걸어왔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약바구니를 땅에 놓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바구니 안에는 아홉 그루의 환혼초가 있소. 한 그루는 고인의 후인에게 전해주시고 나머지 여덟 그루는 공로형이 보관하셔서 천독곡에 재배를 하시기 바라겠소. 이 물건은 천생 영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보호가 있어야 하오. 게다가 이것은 노부가 십여년 동안 재배를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로형 께선 잘 재배해 말을 끝내자마자 다시 하나의 종이 쪽지를 건네 주었다. 종이 쪽지를 보자 공룡자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급히 물었다. 갈로형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갈무구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길게 탄식을 했다. 노부는 조금 전 여러분의 몇 마디를 듣고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소. 공룡자는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다그쳐 물었다. 대체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오. 갈무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반문했다. 3년 전에 흑영도에 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천재로 인해서 흑영도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소. 공룡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말했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이 왜 이상하단 말이오. 갈무구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문제점이란 바로 여기에 약 3년 전에 천재로 인해서 흑영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소. 하지만 3년 후에 흑영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고 게다가 그때 흑영도에 간 사람들이 모두 정신을 상실하여 독인으로 변했으니 이것이 바로 3년 전 흑영도의 사람들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소. 공룡자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치에 맞는 말이오. 갈무구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노부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시의 실력으로 강호를 독패할 수 없을 뿐만 아시라 구대 문파를 두려워 했기 때문에 일부러 천재를 가장했을 것이오. 또한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자기들에게 잡혀있는 무림 고수들을 모두 이용하려고 독인으로 만들었을 것이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갈신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갈무구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말을 계속 했다. 그들이 3년이 지난 지금 강호상에 다시 나타났다 해도 조금 더 무서워할 필요는 없소. 하지만 그들은 환혼초가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춘을 보내 환혼초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갈로형의 말씀이 맞는 것 갈무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환혼초는 천생의 영약이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매우 힘이 드오. 그렇기 때문에 노부는 15년 동안 16 그루밖에 키우지를 못 했소.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노부를 위해서 여기에다 하나의 전도 오행진법을 만들자고 했었소. 그런데 그것도 헛되어 오늘 향후춘에 의해 가볍게 파괴되어 버렸소. 갈무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또한 그들이 계곡 밖에서 탐지를 한 기간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이오. 그리고 향후추는 절대로 이 진법을 알고 있을 리가 없으며 필시 흑영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제시를 받고 들어왔을 것이오. 향후추는 비록 공로형의 무공에 의해 물러갔지만 환혼초는 그들에게 극대한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노부는 여기에 남은 여덟 그루의 환혼초를 공로형에게 부탁해서 천독고개 재배하시라고 한 것이니 어서 받아주시오. 공령자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똑바로 주시했다. 그렇다면 갈로형 께서도 이 늙은이와 같이 천독고개 가서 며칠간 묵고 계시지요. 그러자 갈무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치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흑영도의 사람들이 비록 노부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노부는 절대로 호로곡을 떠나지 않겠소. 공령자는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갈로형 께서 그처럼 가시지 않겠다면 이 늙은이가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 노형 을 만나 뵙겠소. 갈무구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도 공로형이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원리는 똑같소. 다 같이 신롱백 초경에서 나온 것이니 만약 같이 연구를 한다면 의학이나 해독 방면에 대해서 많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있는 아홉 그루 의 환원 초를 꼭 가지고 가도록 하시오. 공룡자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승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으니 자네는 어서 저 약바구니를 들게. 당승무는 허리를 굽혀 즉시 약바구니를 들었다. 공룡자는 다시 갈무구를 바라보며 급히 물었다. 이 늙은이도 그만 가봐야 하겠소. 하지만 노형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소. 갈무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급히 말을 받았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오. 공룡자는 주위를 살펴보며 천천히 물었다. 갈로형께서는 평상시에 계곡 밖을 돌아다니시오. 갈무구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노부는 계곡 안에 있는 것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곡 밖에 절대로 나가지 않소. 공룡자는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계곡 입구에 극독을 투입해 두겠소. 만약 노형께서 밖에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조금 전해준 피동약을 먹기 바라오. 갈비백과 조봉충 그리고 당승무 등 세 사람도 갈무구에게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드리고 나서 작별을 했다. 갈무구는 걸음을 멈추면 약간 언성을 높였다. 진법이 향후춘에 의해 파괴되어버려 노부는 또다시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할 것 같으니 더 이상 마중을 하지 않겠소. 이들 네 사람은 갈무구와 작별을 구하고 계곡을 빠져나왔다. 이때 공룡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입을 열었다. 갈로제 자네들은 뒤로 몇 걸음 물러 물러 있게 갈비백 등 세 사람은 그의 말대로 몇 걸음 물러났다. 공룡자는 뒤를 돌아보며 소맷자락을 꼭 입구를 향해 펄럭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 있거라. 노부가 사흘 후에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하고는 또다시 옆으로 걸어가더니 소맷자락을 펄럭였다. 너희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거라. 노부가 사흘 후에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공룡자가 소맷자락을 펄럭일 때마다 사후 줄기의 안광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 소맷자락 속에서 나오는 물체들은 약 1척 가량 되는 것 같았으나 공중에서 한 바퀴 돌기만 하면 즉시 보이지 않았다. 이 물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나르는 개미와도 같았다. 공룡자의 이 같은 행동에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분 노대의 몸에는 수십가지의 동물이 내포되어 있었구나. 천덕곡을 향해 돌아올 때에는 당승무가 앞장을 섰으며 공룡자는 맨 뒤에서 계속 독충들을 놓아 보내고 있었다. 계곡 입구에 다다르자 공룡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이앗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양소매 자락을 펄럭이며 허공을 향해 치솟아 공룡자의 소매자락 속에서 한쪽은 누렇고 한쪽은 검은색의 연막이 퍼져나오며 그의 몸을 따라 곡 입구에 있는 나무 위로 날았다. 공룡자는 땅 위에 사뿐히 내려서며 말을 꺼냈다. 이제는 쐈네. 수천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는 대로 쓰러질 것이다. 당승무는 그를 한동안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독인도 제압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네. 하지만 나중에 투입시킨 두 가지는 특수한 독약을 혼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독인을 제압할 수가 있을 있었어. 하지만 두 분 노재를 만난 후 흑영도 에도 노부와 비슷한 강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노부는 그와 겨루어 될 기회를 찾고 싶을 뿐이오. 하고 말하자 조봉춘이 공룡자의 곁으로 다가서며 급히 일을 열었다. 만약 공룡대께서 독인을 완전히 깨어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더 이상 흑영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룡자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했다. 이치에 맞는 말이오. 하지만 흑영도를 그처럼 쉬운 상대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무당의 내간 공룡자는 다시 가벼운 탄식을 하며 말을 계속 했다. 두 분 께서는 그처럼 성급해 할 필요가 없소. 노부의 천독곡 안에는 흑영도와 상대를 하려고 하는 홍채문의 소문주가 상처를 치료하고 있소.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께서는 그와 합세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때 묵묵히 듣고 있던 당승무가 나서며 이를 갈아 붙였다. 대사백님 저도 흑영도의 무리들과 싸우겠습니다.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자네가 사부의 원수를 갚겠다면 노부도 토하 주겠네. 당승무는 다시 양미간을 치푸리며 입을 열었다. 제자 본문의 원수 역시 동사도의 무리들 같습니다.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사천당문에게 감히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틀림없이 흑영도의 지실 꺼네. 잠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갈비백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공룡자를 향해 물었다. 이분 노재께서는 사천당문의 제자입니까? 공룡자는 당승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존이 바로 당문의 장문인 당승종 당대협이요. 갈비백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당승무를 주시했다. 원래 노재가 바로 당대협의 자제분이셨군요. 또 한 분의 동문에 대한 전문가를 만나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소. 당승무는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약간 불켰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들 네 사람은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덧 고개를 넘어 천독곡 앞에 도착했다. 공룡자는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다. 이제 다 온 것 같으니 노부가 길을 인도하겠소.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앞으로 나서며 곡 안을 향해 몇 걸음 가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급히 물었다. 우리 어서 가도록 합시다. 곡 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침입을 한 것 같소. 그리고는 즉시 안을 번개처럼 몸을 날리기 시작했다. 뒤에 따르고 있던 당승무 등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라 급히 달려갔다. 한편 곡 안에는 굳게 닫혀있던 서곡문이 열려져 있었고 소구리가 손으로 두 무릎을 잡은 채 문 앞에 태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또한 그의 옆에는 한 자루에 속문장검이 놓여있었다. 공룡자는 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며 다그쳐 물었다. 손호형 뛰기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소. 소부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오히려 반문했다. 대체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다. 고기 구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소. 대체 누가 다녀갔단 말이오.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나직하게 달을 받았다. 이 늙은이도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겠더군요. 조금 전 운공을 끝내고 밖에 나왔을 때 누가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 사람은 흑외복면으로서 이 늙은이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않더군요. 이 말의 공룡자는 안색이 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과연 독인이 나타났었구나. 흥. 흑영도의 독인들 외에 또 누가 감히 노부의 천독곡을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인가. 노부가 그들을 찾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먼저 노부를 찾아오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소부리 역시 이 말을 듣자 안색이 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독인 그렇다면 조금 전 그 흑이인은 흑영도에서 왔단 말인가. 음음하지만 그 사람의 무궁과 건법은 무당파 같더군요. 이 늙은이는 아무리 물어도 그가 대답을 안기에 화가 나서 즉시 싸우기 시작했지요. 공룡자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다그치듯 물었다. 그래 손호영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를 쫓아냈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쫓아내다니요. 이 늙은이는 그 놈과 십여초를 싸웠지만 시종 승부가 나지 않았소. 그래서 이 늙은이가 그의 장검을 튕기어내었지만 그 놈은 검을 놓쳤어도 빈손으로 이 늙은이를 향해 번개처럼 덮쳐오곤 했소. 다시 이 늙은이는 그 놈의 대열을 수없이 찔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소. 골에서 이 늙은이가 하는 수없이 살수를 쓰려고 하자 갑자기 곡 입구에서 두 마디의 예리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놈은 검도 찾을 생각하지 않고 즉시 도망을 쳐버렸소. 소부리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송문검을 집어들고 보였다. 바로 이 검이 그 놈의 장검이오. 공로 형께서 보시기에는 무당파일 것 같지 않소. 공룡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검을 유심히 따라 오더니 도리어 반문했다. 이 검에는 독약이 묻혀져 있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그렇소. 조금 전 이 늙은이는 그 놈과 싸울 때 그에게 어깨를 약간 스쳤 어소. 하지만 다행하게도 노형이 두 알의 독약을 먹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죽었을 것이오. 그런데 이 늙은이가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당파의 문화가 무엇 때문에 검에 독약을 발랐는가 하는 것이오. 공룡자는 깜짝 놀라 그의 곁으로 급히 다가갔다. 노형이 어깨에 일검을 맞았다니 어디 좀 봅시다. 소부리는 몸을 그의 곁으로 돌리며 허탈하게 웃었다. 약간의 피를 흘렸을 뿐이지 별다른 일은 없소. 하며 어깨에 옷을 벗자 과연 새치 정도의 피자국이 나타났다. 피는 이미 굳어져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던 공룡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허허허 당신의 피 속에 있는 독은 그의 검에 묻어있던 독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소. 허허 노부의 동령단이 그처럼 효엄이 있을 줄은 정말 뜻밖이오. 그러니 소노명께서 성공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노부 역시 성공을 한 셈이오. 여기까지 말을 한 공룡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호쾌하게 웃어져 쳤다. 호호호 소부리 역시 빙긋이 웃으며 언성을 높여 물었다. 공룡 형께서는 동령단이 독을 해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늙은이는 대체 무엇을 성공했 단 말이오. 공룡자는 웃음을 그치며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독 공 노부는 두 알의 동령단으로서 또 하나의 독인을 만들었 단 말이오. 또 다시 그는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을 향해 손짓을 했다. 이분은 바로 점창대 옆 백장청의 사제 갈비백 갈로제이고 저분은 산서 쾌도왕의 자제분인 조봉춘 조노제이오.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은 흑영도에 의해서 정신을 잃고 독인으로 되었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환원초로서 정신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온몸에 독을 가지고 있는 독인들이오.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두 사람을 주시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소. 갈비백은 허리를 굽히며 공룡자를 향해 물었다. 이분 노대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공룡자는 갈비백과 소부리를 한 번씩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진작 소개해 주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군. 이어 소부리는 갈비백과 조봉춘을 향해 공수를 했다. 백일당기 소부리이라 하오. 갈비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이 웃었다. 아 노대께서 바로 신투 설상무용이셨군요. 몰라 뵙고 신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부리는 좀 멋쩍은 듯 희죽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기왕에 모두 독인이 되었고 또한 일행인이 너무 예의를 차리지 맙시다. 공룡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맞았소. 이제부터는 한 집안 식구나 다름이 없지 않소. 그런데 말하는 그의 입 속에서 갑자기 웅! 웅! 하는 소리가 났다. 당승문은 이상하다는 듯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대사백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공룡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만 내고 있었다. 얼마 동안 계속해서 소리를 내자 갑자기 이상한 소리와 함께 수만 마리의 검은 벌들이 공룡자의 머리 위에 집중을 했다. 이때 공룡자가 갑자기 계곡 밖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러자 벌들 중에 20여 마리가 그가 손으로 가리키는 곡 밖을 향해 날아갔고 나머지는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소부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급히 물었다. 공로형께서는 이 검은 벌들로서 곡 안에 있는 무당파의 문화들을 추격하게 한 것이오. 공룡자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아니오. 노부가 돌아올 때에 호로곡에다 비록 몇 가지의 동물을 투입시켜 놓긴 했지만 일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알려줄 수가 없으니 이 벌떼들을 호로곡에 보내 순실을 하게 했을 뿐이오. 공룡자는 다시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며 손짓했다. 여러분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오. 노부는 재소문주에게 환원단을 먹여야 하고 또한 몇 그루의 환원초를 심어야 하겠소. 일행은 모두 그의 말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공룡자는 자기 병을 꺼내더니 제갈명에게 한 알의 환원단을 먹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소문주는 지금 환원단을 복용했으니 조금만 있으면 깨어날 것이오. 그리고 노부는 그가 정신을 잃었을 때 이미 혈액을 독혈로 바꾸어 주었고 또한 두 알의 동령단을 먹였기 때문에 그의 극독은 노부와 비슷할 것이며 그는 깨어나면 반드시 운공조식을 해야만 할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손호형과 갈조 두 분 노재께서는 그를 위해 호법을 서 주고 노부는 곧 환원초를 심으러 가겠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여기에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 어서 가보십시오. 공룡자는 당승무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꺼냈다. 자네는 약바구니를 들고 노부와 함께 환원초를 심으러 가세. 그리고는 곧 밖을 향해 걸어나가자 당승무도 약바구니를 든 채 그의 뒤를 따라 나갔다. 이 한 칸의 석실에는 하나의 의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땅에 앉아야만 했다. 이때 제갈명을 주시하고 있던 갈비백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분 재소문주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당신들은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을 것이오. 조봉춘이 나서며 갑자기 말을 받았다. 이분 재소문주는 전에 흑영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한 분의 여자가 옆에 있던 것 같았는데 조봉춘이 말을 끝내기도 전엔 누워있던 제갈명은 어느새 가슴에 기복이 있었으며 가끔씩 긴 한숨을 토해냈다. 이것을 보자 소부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는 됐다. 됐어. 과연 제소문주께서는 깨어났구나. 제갈명은 눈을 씻어 있으며 주위를 살폈다. 소부리는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급히 물었다. 제소문주. 좀 어떠시오. 제갈명은 여전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상한 듯 물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누워 있습니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제소문주께서는 중상을 입고 조금 전에 깨어나셨으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후회하고 어서 운공조식을 하시오. 제갈명은 자기의 머리가 평온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일어나 안턴이 운공조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소부리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갈비백의 옷자락을 잡고 집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갈비백는 할 수 없이 그를 따라 나오며 궁금한 듯 물었다. 손호형. 무슨 일이 있으시오. 소부리는 그의 귀에다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누가 곡 안에 잠입해 들어온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갈비백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즉시 주위를 살폈다. 그럼 저의 눈에는 왜 보이지가 않습니까.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이 늙은이가 강호의 경험에 의해서 느끼는 것이오. 또한 이 사람은 곡 안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 노제는 물론 볼 수가 없을 것이오. 갈비백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대답했다. 제소문주가 운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실 근처에 잠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만 하오. 그렇기 때문에 노제가 즉시 들어가 조노제에게 석실을 지키도록 하고 저기 문 입구에까지 오지 않는 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시오. 소부리는 다시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을 계속했다. 노제 또한 저기 보이는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 저기 나무 밑에까지 오지 않는 한 절대로 몸을 나타내서는 안 되오. 갈비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련 궁금한 듯 물었다. 그렇다면 노형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소부리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늙은이는 나가서 살펴본 다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쪼다버릴 생각이오. 갈비백은 허리를 굽히며 급히 집 안을 향해 걸어갔다. 소부리는 집 주위에 두 그루의 고목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왼손에 장검을 쥔 채 숲속을 향해 연기처럼 몸을 날렸다. 이때 앞에 있는 작은 사잇길에 세 개의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나타났다. 소부리는 이것을 발견하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큰 바위 뒤로 즉시 몸을 숨겼다. 세 사람 중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약 50세 정도 되어 보이고 차가운 표정과 하얀 수염을 내려뜨린 황색 장삼의 노인이었다. 또 뒤에 있는 사람 중 하나는 청색 경장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는 황색 경장을 하고 있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33가량의 거안들이었다. 이들 세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잇길을 걷고 있었으며 황인호인은 한 걸음을 올길 때마다 사방을 살피는 게 경솔한 빛이 조금도 없었다. 사잇길은 지금 소구리가 숨어있는 큰 바위 부근에까지 다다르면 끝인 것이다. 황인호인은 큰 바위 부근까지 오짜 걸음을 멈추며 서곡을 주시하더니 청의 대안을 향해 물었다. 자네가 쫓은 고까란 늙은이와 본문의 두 명의 독인들이 확실히 이 곡 안에 들어왔는가 청의 대안은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대답을 했다. 예 그들은 틀림없이 이 계곡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자네들이 데리고 온 진총관의 두 명의 무사가 바로 이 계곡 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죽었단 말인가 청의 대안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대답을 했다. 예 소인이 계곡의 입구에까지 오자마자 진총관이 남기고 간 한 명의 형제가 입구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데 그는 소인에게 깊이 들어가지는 말라며 진총관이 데리고 온 독인 오후까지도 저 집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신호를 보내 물러나게 했었지만 독인 오후는 나올 때의 수중의 장검까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소구리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내심 생각을 했다. 원래 무당파의 문화에게는 독인 오후라고 불렀구나. 그리고 그가 나와 싸울 때 들렸던 휘파람 소리는 구원의 신호였구나. 황의 노인은 청희대 안을 바라보며 한숨 섞인 소리로 물었다. 진총관과 독인 오후가 나올 때에 그 고깔한 늙은이는 오지 않았는가. 청희대 안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또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계곡 안에는 고깔한 늙은이 외에도 또 하나의 무공이 극히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군. 청희대 안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황의 대안은 서곡을 주시하며 길게 탄식을 했다. 무당 천학자의 수중에 있는 장검을 뺏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강호상에는 그럴만한 고인이 별로 없는데 종남산의 계곡 속에 그런 절정 고수가 있었다니. 무명도. 소부리는 이 말을 듣자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래 독인 오호란 바로 무당의 천학자 이었구나. 천학자란 바로 무당파의 당교인 철령자의 동문사제였다. 그리고 철령자는 장문이란 직책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밖에 나가는 일이 극히 드물었으며 무당파의 모든 일과 연락은 모두 천학자가 대표를 하고 있었다. 천학자는 비록 무당파에서 둘째가는 실력자였지만 구대 문파 안에서는 극히 무게가 있고 또한 몇 안 되는 고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 황의 노인은 다시 두 명의 대안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무슨 극독을 뿌려놓은 것 같네. 하지만 부영주께서 이미 신영주를 파견해 놓았으니 고간에 비록 극독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서있지만 말고 어서 들어가세. 이 말에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소부리는 갑자기 히히 하는 소리를 냈다. 발을 옮기려고 하던 황의 노인은 갑자기 이 소리를 듣자 즉시 걸음을 멈추더니 주위를 살피며 큰 바위를 가리켰다. 자네들은 어서 저 바위의 뒤쪽을 수색해보게. 두 명에 대안은 즉시 대답을 하며 제각기 좌우로 해서 바위의 뒤쪽을 향해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청의 대안이 황의 노인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급히 말을 꺼냈다. 총관 어른 바위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황의 노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여전히 바위 쪽을 주시했다. 흥 노부는 분명히 바위 뒤에서 나는 웃음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노부가 잘못 들었단 말인가. 청의 대안은 바위 쪽을 바라보며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하지만 바위 뒤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의 노인은 양미관을 치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바위 부근의 잡초들은 왜 찾아보지 않았느냐. 한데 황의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짤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황의 노인뿐만 아니라 두 명의 대안들까지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다. 웃음소리는 바로 황의 노인의 뒤에서 들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하나의 공지일 뿐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몸 뒤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황의 노인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듯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황의 노인이 고수를 만났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입을 열려고 하자 두 명의 대안들이 잡초 속에서 허리를 일으켰다. 순간 총관이라고 하는 황의 노인의 어깨 너머에 확 풀어제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 입을 벌린 채 음산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사이에 해는 지고 서서히 땅거미가 찾아들고 있었다. 원래부터 어두침침한 계곡 안은 더욱 어두웠고 음산하기 이를 때 없었다. 그런데 황의 노인의 등 뒤에 귀신 같은 물체가 버티고 서 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두 명의 경장 대안은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여 제대로 말조차 잊지 못했다. 아 귀신이다. 귀신 황의 노인은 두 명의 대안을 바라보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귀신이 어디에 있다고 그처럼 떨고 있느냐 황의 대안은 이 말에 다시 눈을 비비며 황의 노인의 뒤를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렸는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황의 대안은 안도에 숨을 내쉬며 조금 전 귀신 같은 물체가 서있던 곳을 가리켰다. 귀신은 조금 전 총관 어른의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황의 노인은 다시 고개를 돌려 뒤를 살폈다. 하지만 안 할 것도 없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벌컥 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지신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사람을 함부로 놀리다니 이때 청의 대안이 나서며 급히 말을 가로챘다. 조금 전 피를 흘리고 있는 귀신을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이때 또다시 청의 대안이 황의 노인의 뒤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악 귀신 귀신 또다시 귀신은 황의 노인의 뒤에 나타났으며 황의 대안도 똑똑히 보았다. 이번에 나타난 귀신은 얼굴이 몹시 창백했으며 큰 입을 벌린 채 금방이라도 덮쳐올 것 같은 기세였다. 황의 노인은 고개를 돌림과 동시에 번개처럼 일장을 쓸었다. 하지만 허공을 휘두른 듯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황의 노인은 또다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귀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황의 대안은 그를 힐끗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 예 복형제의 말이 맞습니다. 먼저 나타났던 것은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나중에 나타난 것은 얼굴이 몹시 창백했습니다. 황의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투덜댔다. 자네들은 보았는데 왜 나는 보지를 못했단 말인가. 청의 대안은 자기도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짓을 했다. 분명히 총관 어른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황의 노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다시 말을 꺼냈다. 홍 노부의 뒤에 숨어 있었다고. 황의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진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목을 향해 불어닥쳤다. 이렇게 되자 황의 노인의 안색도 크게 변했다. 그는 즉시 허리를 굽혀 앞을 향해 비호처럼 몸을 날리는가 싶더니 다시 돌렸다. 귀신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황의 노인은 두 명의 대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노부의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때 쌩 하는 차가운 바람이 또다시 그의 목덜미를 향해 스쳐갔다. 황의 노인은 깜짝 놀라 다시 일장을 휘두르는가 싶더니 앞을 향해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인어 황의 노인이 멈춰서 자마자 일진의 차가운 바람이 또다시 불어닥쳤다. 황의 노인은 지금 이것이 귀신이 하는 짓이 아니라 고수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다람쥐 책바퀴 돌듯 빙빙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돌아도 상대방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윽고 그가 다시 멈추자 또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다. 이렇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큰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했다. 황의 노인이 계속해서 돌고 있을 때에도 계속 귀신 같은 그림자는 나타났다. 청의 대안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며 안절부절 못했다. 큰일 났습니다. 귀신 귀신을 만난 것 같습니다. 황의 대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예 예 우리는 빨리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황의 노인은 계속해서 돌고 있을 뿐 그들의 마른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황의 노인이 바위 뒤로 돌아갔을 때 두 명의 대안들은 정신없이 도망을 쳤다.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자 황의 노인은 더욱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어서 서라. 순간 허공을 가르는 휙 휙 하는 하늘 내리쳤다. 이렇게 되자 황의 노인은 도망을 치지도 못한 채 으악 하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청의 대안은 이 비명 소리를 듣자 즉시 몸을 돌렸다. 그러자 황의 노인의 뒤에는 또다시 얼굴이 창백한 귀신이 나타나 입을 벌린 채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청의 대안은 새파랗게 질린 채 황의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은 당신과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 제발 용서를 해 주십시오. 황의 노인은 이 말을 듣자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질렀다. 이 노부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냐. 하지만 정의 대안은 여전히 손을 싹싹 빌며 말했다. 소인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꼭 어르신네를 위해 향을 태워 드리겠습니다. 황의 노인은 이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느냐. 말을 끝남과 동시에 청의 대안을 향해 일장을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몸을 비틀거리며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황의 노인이 쓰러지자 청의 대안은 자기가 종이 향불을 태워 주겠다고 한 말 때문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빙긋이 웃으며 큰절을 했다. 당신이 소인을 용서해 주시면 소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향 종이를 태워 인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가거라.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밤에 꼭 와야만 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귀신의 음성이 틀림없었다. 청의 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절을 했다. 소인 잊지 않고 오겠습니다. 그는 말을 끝남과 동시에 곡 밖을 향해 주랭랑 을 쳤다. 사실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은 바로 설상 무영 소부리였다. 또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만나면 마치 귀신을 만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소부리는 청의 대안이 도망을 치는 것을 보며 득의양양하여 호쾌하게 웃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감히 여기에 잠입을 하려고 하다니 그리고는 한 손으로 혈도를 찔린 황이 노인을 들고 안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이때 나무 위에 잠복을 하고 있던 갈비백이 대소를 터뜨리며 내려오더니 소부리를 향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손호형의 경공은 과연 신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소부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희죽 웃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이 늙은이는 약간의 잔재주를 부렸을 뿐인데 무엇이 그처럼 대단하다고. 두 사람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때 조봉춘이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오며 물었다. 손호형 한놈을 잡았습니까? 소부리는 황인호인을 가리키며 도련 반문했다. 두 분께서는 이 사람을 모르겠소. 갈비백은 조봉춘을 한번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저와 조형은 비록 흑영도의 사람들 틈에서 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긴 했어도 정신이 혼미해 있었으니 어떻게 그들을 낱낱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조봉춘이 나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받았다. 이 사람이 황의를 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황의당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흑영도의 사대 당주 중에서 첫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손수창이 아니면 아마 공손수창의 총관일 것입니다. 소부리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았소. 조금 전 이 늙은이가 이놈들을 쫓아다닐 때 그 두 명의 수아들이 이 사람에게 총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얼핏 들었소. 하지만 두 분께서는 그들의 총관이란 직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오. 갈비백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탈하게 웃었다. 개가 알기로는 당주 아래에 두 명의 총관이 있으며 각기 무사들을 데리고 있지만 직위는 별로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말을 하며 세 사람은 큰 돌을 집앞에 운반한 다음 주저앉았다. 소부리가 먼저 황의 노인의 네 군대 혈도를 찌른 다음 그의 혼혈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황의 노인은 서서히 두 눈을 뜨고 세 사람을 주시하더니 급히 물었다. 당신네들이 본 총관을 잡았단 말이오. 소부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희죽 웃었다. 아니요. 조금 전 노형이 곡 입구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 노부가 구해온 것이오. 그러나 황의 노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이 바로 신투 소부리요.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양미간을 찌푸리며 급히 다그쳤다. 맞았소. 하지만 노형의 존성 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황의 노인은 소부리의 웃음소리가 조금 전 귀신의 웃음소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냉랭하게 말을 받았다. 본 총관은 낙건훈이라고 하오. 한데 조금 전 귀신으로 변장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오. 소부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낙건훈은 여전히 냉소를 머금은 채 다시 물었다. 좋소. 그렇다면 그 두 명의 독인도 당신이 잡아왔소. 소부리는 갈비백과 조봉춘에게 눈짓을 하며 급히 말을 받았다. 독인 이 늙은이가 바로 독인이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낙로형께서 한번 보시오. 이어 소부리는 운공을 하더니 낙건훈의 장삼자락을 가볍게 만졌다. 그러자 장삼자락에는 즉시 하나의 검은색의 손자국이 나타났다. 소부리는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조금도 내색을 내색을 태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늙은이는 그들의 정신이 혼미한 것을 보고 같은 독인으로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의 몸속에 있는 독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깨어난 것이오. 낙건훈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궁금한 듯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할 수가 있었다. 소부리는 빙긋이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자살문의 비밀 수법이오. 그러기 때문에 낙로영 께서 우리 자살문에 가입을 하시겠다면 더욱 환영을 하겠소. 소부리가 다시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자 그는 반신반의 하는 표정을 지으며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을 주시했다. 이 사람의 해동약으로 당신들은 정말로 깨어났소. 조봉춘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격렬하듯 말했다. 흥 낙가야 흑영도의 독을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을 줄로 알았더냐. 낙거노니 빙긋이 웃자 소부리가 나서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낙로영 이 늙은이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믿겠소. 만약 지금이라도 노영 께서 자살문에 가입을 하겠다면 절대로 늦지 않았소. 소부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낙거노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 젖히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 무용도와 대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소부리는 이 말을 듣자 두 눈이 휘둥그레져 급히 물었다. 나고 형께서는 흑영도의 총관이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무용도의 얘기를 꺼내시오. 낙거노는 주위를 살펴보더니 냉랭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어차피 당신네들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본 총관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겠소. 흑영도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소. 그리고 이 낙거노는 바로 무용도의 총관이오. 소부리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무 무용도 이 늙은이는 그런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혹시 노형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낙거노는 냉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가로 저었다. 죽을 때가 됐는데 본 총관이 왜 거짓말을 하겠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조봉춘이 갑자기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갈비백은 소부리가 벌써 상대방에게 유인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 암중에 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소부리는 다시 갈비백과 조봉춘에게 눈짓을 하며 희죽 웃었다. 그렇지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소. 하지만 이 늙은이는 자살문을 창립해서 당신네들의 무용도 사람들을 찾아가 한번 겨루어 보고 싶은데 허허. 자살고. 소부리는 연신 희죽거리며 빈정되었다. 히히히 낙소영께서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낙거노는 눈을 부릅드며 표독스럽게 쏘았다. 본 총관이 천독곡도 모르고 찾아올까 봐 그러시오. 소부리는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 틀렸소. 낙소영이 만일 어제 오셨더라면 천독곡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만은 아니오. 아니 어째서. 소부리는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연신 머리를 흔들며 웃었다. 오늘부터 이 늙은이가 이 계곡을 관리하게 되었으니 이름하여 자살곡이라 하오. 낙거노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일숨 멍청해졌다. 소부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가 만약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당신은 알 것이오. 낙거노니 급히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소부리는 갑자기 안색을 굳히며 입을 열었다. 당신네들은 사대 당주 중에 한 사람인 방통을 알테지. 이 천독곡의 주인이 바로 그의 사형인 공룡자이시다. 낙거노니 깜짝 놀라 대물었다. 그렇다면 그 고가는 어디에 있소? 소부리는 희족 웃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그는 벌써 늙은이에게 잡혔지. 그래서 지금 집안에 누워 꼼짝 못하고 당신과 같이 자살문의 포로가 되었다. 낙거노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독기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는 원래 고가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자살문이 되어버렸다니 그 글자대로 너희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소부리는 주의가 떠나가라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겨우 너희 몇 명의 독인으로 이 늙은이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냐. 낙거노는 싸늘하게 냉소를 치며 쏘아붙였다. 흥 본 총관이 보기에는 당신에게 하늘을 오를 수 있는 재주가 있다 해도 오늘 밤 안에 꼭 죽을 것이오. 소부리는 음산하게 눈을 흘겼다. 호하지만 믿지 못하겠는데. 낙거노는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띄었다. 뭣 당신은 그래도 살고 싶소. 소부리는 순간 두 눈썹을 곤두세우며 냉소를 쳤다. 흥 어림도 없는 소리 이 늙은이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자의 죽가 몸소 온다고 해도 아마 이 늙은이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낙거노는 싸늘하게 웃었다. 후후 그러나 아깝게도 당신은 우리 교주를 만날 수 없을 것이오. 그 말에 소부리는 쥐눈을 부릅뜨며 경악했다. 그렇다면 어느 무서운 인물이 온다는 말인가. 낙거노는 그 말의 대답도 없이 도리어 물었다. 당신 소대 장문인 이주지한 자살문의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소부리는 느긋하게 웃으며 짧은 수염을 배뱉 꼬았다. 병이란 원래 정이 귀한 것이지 딴 것은 필요가 없소. 이 늙은이는 원래 혼자서 장문인을 해먹고 있지. 그러나 지금은 그러더니 갈비백과 조봉춘 두 사람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다. 지금은 벌써 저 두 사람까지 합쳐 세 사람이 되었소. 그러니 만약 낙소형 께서도 감행한다면 내 사람이 될 것이오. 의외로 낙거노는 화를 내지 않고 정색을 했다. 잠깐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소. 소부리는 마음속으로 매우 괘심하게 생각했다. 좋다. 이놈 원래는 내가 너의 허시를 탐지하려고 했는데 내놈이 도리어 나를 넘보려 하다니. 소부리는 암중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흥미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무슨 방법인지 말해보시오. 낙거노는 짐짓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우리 향당주가 공룡자의 손해 당할 때 공룡자가 방통의 사형이라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긴급화 신호를 보내서 바로 오늘 밤에 천독곡을 숙밭으로 만들기로 했소. 그러나 지금 공룡자가 벌써 당신에게 생포를 당했으니 이제는 틀린 일이지요. 하지만 당신이 이 몸에게 합세를 해주어서 공룡자를 내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살곡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보장을 하겠소. 소부리는 다시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흥 이제 보니 내 놈이 공을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푸후 하지만 이 소구리가 누군데 감히 내 따위 놈의 협박에 넘어가겠느냐. 그러나 겉으로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짐지 심각한 채 했다. 글쎄 이 일은 좀 고려해 볼 만한데. 낙건우는 살았다 싶어 어조를 높이며 소구리의 안색을 살폈다. 그렇다면 빨리 형제의 혈도를 풀어주십시오. 소구리는 침중하게 안색을 굳히며 머뭇거렸다.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낙총관은 오늘 밤에 과연 어떠한 인물이 여기에 올 것인가를 먼저 알려주어야만 하오. 또한 얼만큼 무서운 인물인가를 이 늙은이는 그래도 일파의 장문인인데 그 사실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이 늙은이의 자살문이 다시 강호해 그 체면을 세울 수 있겠소. 낙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꺼냈다. 그렇지요. 하지만 강호상에서 생존을 하려면 반드시 무명도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요. 심지어는 구대 문파까지도 예외일 수는 없소. 그러나 소노형께서 저와 합세만 한다면 소노형이 강호의 발을 디딜 곳이 없을 것 같소. 소부리는 낙건우의 이 말을 듣자 구대 문파까지도 무명도와 몰래 내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부리가 깜짝 놀라 다시 자세히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집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부리가 깜짝 놀라 제지를 하려는 순간 벌써 공영자와 당승무가 집 뒤에서 돌아왔다. 낙건우는 두 사람을 보자 대뜸 물었다. 저 두 사람은 누구요? 공영자가 큰 소리로 대꾸했다. 노부는 공영자인데 당신은 누구요? 순간 낙건우는 소부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두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다. 소부리 너는 나를 속였구나. 소부리는 태연했지만 공영자를 향해 매우 아쉽다는 듯 말했다. 즉 곡소영께서 조금만 늦게 오셨더라면 낙총관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낙건우니 심이 분한 듯 이빨을 갈았다. 소부리 내 놈이 본 총관을 희롱하고도 성할 줄 아느냐. 소부리는 희죽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은 내가 잡아온 것이지. 하지만 이 늙은이가 당신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이 늙은이를 가만 놔두지 않겠지. 이때 공영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부리가 천천히 말했다. 거 자가 말하기를 오늘 밤에 무서운 인물들이 와서 이 천독곡을 숯밭으로 만든다고 하는군요. 공영자는 여전히 두 눈을 크게 뜬 채 물었다. 그게 누군데 소부리가 혀를 차며 나무라듯 대꾸했다. 글쎄 그것을 물어보려던 순간에 노형이 왔으니 다 틀린 일이지요. 공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낙거 눈에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노부가 물어보겠다. 낙거 눈이 냉소를 치며 외면 했다. 흥 본 총관이 말할 것 같으냐. 이에 공영자가 대소를 터뜨리며 눈을 날카롭게 빛냈다. 하하하 노부가 알기로는 꼭 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낙거 눈이 짧게 물었다. 고문을 하려고 공영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낙거 눈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급히 목을 뒤로 젖혔다. 소부리와 당승무가 놀라 급히 그의 목을 보니 그의 목에 대나무 젓가락 만한 두 마리의 금충이 기어 다니는 것이 아닌가. 낙거 눈은 온몸의 혈도가 찍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단지 고개를 움직이며 금충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금충은 목에서 얼굴로 기어 갔다. 그리나 실날 같은 혓바닥을 내밀어 콧구멍과 귓구멍 모든 구멍마다 기어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낙거 눈의 얼굴은 매우 창백해지고 이마 위에서는 식은 땀이 마치 낙순물처럼 줄줄이 떨어졌다. 이윽고 악물고 있는 그의 입에서 참을 수 없는 신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공룡자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떼었다. 낙총관 얘기하겠소. 낙건호는 이제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은 여전히 굳게 담은 채 고개만 끄덕렸다. 공룡자는 이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호령했다. 이놈들아 잠깐 가만히 있거라. 낙총관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 알아 보아야 겠다. 그러자 두 마리의 금충은 마치 공룡자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낙건호의 머리 위로 올라가더니 동그라미를 그리며 휴식을 취했다. 낙건호는 그제야 길게 안도에 숨을 내뿜으며 즉시 입을 열었다. 휴 그럼 당신은 무엇을 물어보려는 것이오? 공룡자가 한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으며 날카롭게 물었다. 오늘 밤 너희들은 이 천독곡을 쓸어버리겠다고 낙건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렇다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황의 당주와 청의 당주 가 합쳐서 행동할 것이오. 공룡자는 냉소를 쳤다. 흥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 공손 수창과 향후 춘 정도로 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짧은 신음 소리를 내며 다시 심각하게 물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아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가? 물론 걸어서 들어왔소. 공룡자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노부가 묻는 것은 어째서 곡 안에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것이다. 낙건호는 공룡자의 기세에 질렸음인지 순순히 대답을 했다. 오늘 낮에 전 총관이 두 명의 무사를 데리고 오다가 얼마 못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동물을 제거하는 약물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무슨 약물이냐? 모르겠소. 그 약물은 어디 있나? 낙건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소. 공룡자는 의자에서 한 발을 내려 노턴이 당승무에게 지시했다. 잔해가 그의 몸을 수색해보게 네. 당승문은 즉시 대답을 하고 낙건호는 몸을 샅샅이 뒤졌으나 과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소부리가 음흉스럽게 웃으며 눈을 실룩했다. 히히 낙총관 사실대로 얘기해 보시지. 낙건호는 차갑게 외면을 하며 시치미를 떼었다. 흥 당신네들이 뒤져보지 않았소. 그런데 보다시피 없는 것을 나더러 어디에서 꺼내라는 말이오. 그러자 소부리는 웃음을 거두며 서서히 낙건호는 앞으로 다가섰다. 오냐 너희들의 그 얕은 수작으로는 결코 이 늙은이의 눈을 속이지 못한다. 그러더니 낙건호는 코앞에 다가가 마치 신문하듯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디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곡 안에는 치명적인 동물이 있다. 그런데 낙총관 당신은 총관의 신분으로서 약물을 가져와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줄리가 있겠나. 하물며 또 아까 들어올 때 당신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들어오던데. 그러자 낙건호는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며 급히 변명을 했다. 그 그러나 형제의 몸은 아까 접은 노재께서 뒤져보지 않았소. 나 난 모르겠소 이다. 소부리는 응용스럽게 웃으며 서서히 손을 뻗쳤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한군데를 뒤지지 않았느니라. 말소리와 함께 뻗친 손으로 갑자기 낙건호는 왼손을 잡더니 소맷 자락을 뒤집었다. 그러자 낙건호는 왼쪽 팔 밑에 하나의 타원형으로 된 조그만 동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소부리는 동관을 흔들어보며 특이한 미소를 지었다. 흐흐 이것은 무엇인가. 이어 공룡자가 앞으로 한걸음 나서며 크게 호통을 쳤다. 이놈 이번에도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면 두 마리의 금충에게 너의 칠공을 모조리 뚫으라고 하겠다. 낙건호는 안색이 싹변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급히 변명했다. 아 아니요. 형제에게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룡자는 낙건호는 말을 채 듣지도 않고 소구리에게 말했다. 손우형 빨리 이리 가져와 보시오. 형제가 한번 보아야 겠소. 소구리는 동관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곧 공룡자에게 건네 주었다. 공룡자는 그것을 받자마자 땅에다 대고 가볍게 눌렀다. 그러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동관의 끝에서 짙은 안개가 연기처럼 품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공룡자는 손가락에 그 약을 조금 발라 혓바닥으로 맛을 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획변했다. 이것은 극독한 살충 약물이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느냐. 낙건호는 이제 모든 사태가 사태인 만큼 서슴없이 말했다. 이 약물은 관부총 영주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당마다 전부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원래 흑석도의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만든 것이 기도 합니다.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날카롭게 눈을 빛내며 다시 물었다. 그럼 관가의 내력은 알고 있나? 낙건호는 즉시 뭐를 답했다. 그는 교주가 몸소 청해온 자이니 형제는 통 알지 못합니다. 공룡자는 일순 얼굴을 심상치 않게 굳히며 냉랭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오늘 밤 그 관가 놈도 오느냐. 낙건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부총 영주께서 이미 신영주를 파견했습니다. 당승문은 낙건호는 신영주라는 소리를 하자 건미를 불끈 세우며 급히 물었다. 지금 당신이 말한 신영주는 바로 신교교가 아니오. 낙건호는 일순 놀라 곧 수공했다. 바로 그녀입니다. 그러자 당승문은 매우 분한 듯 이를 갈며 치를 떨었다. 대사백 이신가란 요부가 바로 사부를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음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녀는 어차피 오늘 밤에 온다고 하니 우리 그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낙건호는 쳐다보았다. 그런데 신교교라는 요부는 독을 쓰는 것이 장기라는데 그게 정말인가. 1인 2여. 낙건호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떠올리지 않고 마치 남의 말하듯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렇소. 그런데 신영주의 외혼은 만미천호요. 하지만 그녀는 원래 독을 쓸 줄 몰랐었소. 그런데 그녀가 부총령주를 의부로 삼았으니 지금은 벌써 독에 대해서는 완전한 능수가 되었을 것이오. 이윽고 공룡자가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 손을 뻗치자 낙건호의 머리 위에서 맴을 돌던 두 마리의 금사는 즉시 날아 그의 소매자락 안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공룡자는 다시 낙건호는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그렇다면 낙총관은 돌아가서 신규 교더로 오늘 노부가 고간해서 기다리겠다고 해라. 이어 그는 낙건호의 사지 혈도를 풀어주고는 즉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자 가시오. 이어 낙건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공룡자를 응시하며 매우 곤란한 듯이 머뭇거렸다. 공로 형께서는 형제와 혈도를 풀어주었지만 약물을 가져가셨으니 형제는 공룡자는 전혀 무표정한 얼굴로 딱딱하게 대꾸했다. 만약 노부가 너에게 이것을 되돌려준다면 노부의 곡 안에 있는 동물은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노부가 금사로서 너를 꼭 밖에까지 바래다 주겠다. 공룡자가 말을 끝내자마자 소매자락을 다시 흔드니 한 마리의 금사가 날아왔다. 낙건호는 그것을 보자 아까 금사의 맛을 톡톡히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연신 뒤로 물러났다. 이에 공룡자가 입으로 휘파람 소리를 내자 금사는 즉시 알아들었다는 듯 밖을 향해 날아갔다. 공룡자는 그 모습을 쳐다보더니 다시 낙건호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낙건호는 금방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어리둥절해 하더니 금사를 뒤따라 갔다. 소부리는 더 이상 낙건호는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정말 힘이 좀 들겠는걸 나름 벌써 어두워지려고 하니 말이야. 그러니 우린 그만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싸울 수 있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짧은 함성을 울리며 어조를 받고 말했다. 아참 그리고 보니 또 한가지의 일을 잊었구나. 이에 공룡자는 입맛을 접접 다시며 말했다. 그들에게 독이 말고도 의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물어볼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오. 의민 무슨 의민 이 늙은이도 잘 모르겠소. 그것은 고죽방의 죽부인에게 들어서 안 것입니다. 천하제일의 고수들이라도 의민을 만났다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공룡자는 안색을 침중하게 굳히면서도 말만은 자신이 넘치게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환혼단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소. 공룡자가 말하는 동안 당승부가 집안에 들어가더니 군량을 가지고 나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공룡자는 당승부가 주는 군량을 받으며 그에게 물었다. 자네에게 있는 두 가지 암기에 아직도 독을 바르지 않았지. 그러니 빨리 빨리 가서 가져오게 노부가 발라주겠다. 그래야만 오늘 밤엔 좀 통쾌하게 싸울 수 있을 테니까. 당승부는 군량을 한 손에 든 채 물었다. 그럼 대사백께서는 금방 발라 놓으실 수 있습니까? 공룡자가 고개를 들어 당승부를 가볍게 흘겼다. 왜 믿지 못하겠느냐? 하하하 노부는 어떤 것이라도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즉시 독약 암기로 변한다. 그리고 또 내게 그런 실력도 없다면 어찌 천독수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당승부는 암중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다. 음무월레 대사백의 외호가 천독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즉시 집 뒤로 가서 절도 비방과 검저비성 두 가지 암기를 가지고 나와서 두 통의 독붐과 함께 대사백에게 건네주었다. 공룡자는 그것을 받아 잠시 살펴보더니 여러 사람을 향해 지시했다. 여러분은 잠시 여기에 앉아 계십시오. 노부는 약 반 시진쯤 걸려야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는 제 몫으로 받은 군량을 다시 당승무에게 넘겨주자 갈비백이 얼른 입을 열었다. 공로인장 군량을 드시고 가십시오. 공룡자는 가다 말고 뒤돌아보며 가볍게 웃었다. 허허 노부는 수십 년 동안 모두 동물을 식량을 대신해 왔소. 그러니 노부의 많이 드십시오. 말을 끝낸 공룡자는 즉시 집 뒤로 돌아갔다. 조봉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감탄을 했다. 공로인장 께서는 정말 기인이십니다. 소부리는 소량의 군량을 잘게 찢어먹으며 말했다. 오늘 밤 적이 대거 침범을 해오는데 우리는 다만 몇 사람으로 대적을 해야 하니 반드시 한 사람이 열 사람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오. 그러니 이 늙은이가 보건대 우리는 사전에 먼저 안배를 해두어야 할 것 같소. 갈비백이 맞장구를 쳤다. 그 말씀 지당합니다. 소부리는 의젓하게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나더니 다시 입을 떼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살충 약물을 가지고 있으니 곡 안에 있는 동물은 전부 쓸모가 없을 테니 어떻게 하던 우리는 곡 입구에서 적을 막아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게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기는 하나의 입구밖에 없으니 곡 밖에서라도 이곳을 엄수하기란 매우 쉬운 일일 것이다. 조봉춘은 수중의 군량은 언제 다 먹었는지 입가를 쓱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노인장의 묘개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봅시다. 당승무도 따라 일어서며 품에서 화논단의 약병을 꺼내 소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갈신의가 만든 화논단입니다. 그리고 소노대께서 만약 독인이나 음인을 만나게 될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이 약을 그들의 입속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독인 음인도 모두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소부리는 약병을 받아들고는 기쁜듯 고개를 끄덕였다. 노제의 말이 맞다. 이따가 한번 시험해보겠네. 이리하여 내 사람은 소부리를 앞세워 곡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이들이 천독곡을 나서자 날은 벌써 어두워졌다. 소부리는 곡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거석을 가리키며 갈비백과 조봉춘에게 말했다. 여기가 바로 곡 입구의 문호이니 두 분 노제께서는 이 도리에 숨어 계십시오. 그리고 적이 이곳까지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갈비백과 조봉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대답을 마치자 신형을 번쩍이더니 즉시 뒤로 사라졌다. 이어 소부리는 무당 천학자의 수중에서 빼앗은 한 자루의 장검을 당승무에게 건네주며 곡 입구에 있는 한 그루의 고목나무를 가리켰다. 이 증검은 노제가 잠시 보관하게나 그리고 저 나무 뒤에 가서 순대 적이 이 나무 밑까지 오지 않는 나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네. 당승문은 대답 대신 의혹에 찬 두 눈을 굴리며 물었다. 그럼 손오태께서는 소부리는 슬쩍 웃으며 걱정 말라는 듯이 말했다. 적이 나타나면 반드시 한 사람이 나서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 수가 적으니 이 늙은이가 먼저 그들을 상대하고 조금 있다가 공로형이 오면 그때 다시 결전을 하는 단숨에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나뭇가지에 걸터 앉았다. 소부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두 사람이 은신에 있는 거석을 다시 돌아본 후 자신은 사익길을 따라 칠팔 장 앞에 있는 하나의 평탄한 언덕 위에 있는 돌에 가서 기대어 앉았다. 이때 날은 어슴풀해 하여 주위의 사람들은 분명치는 않지만 사방의 격물은 다소 구분할 수가 있었다. 소부리는 때가 아직 벌었다는 것을 짐작하자 두 무릎을 껴안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가 졸기 시작한 후부터 차 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소부리의 귀에 말발 꿉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소부리는 언제 졸았나 싶어 즉시 귀를 종긋하게 세우고 나지막하게 소리쳤다. 왔구나 한 십기 이상은 좋게 되겠는데. 그러면서 소부리는 몸을 약간 틀어 즉시 갈대밭으로 굴러가서는 머리만 내밀고 탐지하기 시작했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십여필의 말은 벌써 곡 밖에 공지까지 달려 나와서 멈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 위에서 12명의 청의 대안이 날렵하게 뛰어내렸다. 한데 맨 앞에 있는 말 위에는 한 사람의 청사민이 아직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청사민의 나이는 약 45세 안팎으로 보였으며 입가에는 보기에도 날카로울 만큼 팔자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청사민은 어두워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 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숲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말을 숲속에다 메어두고 우리도 숲에서 휴식을 취하자. 그 말에 따라 12명의 청의 대안은 즉시 말을 끌고 오른쪽에 숲속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마치 또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소부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이놈들은 필시 청의당의 무리일 것이다. 소부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시 이번에는 열쇠 필의 말이 달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황색 경장을 한 사람들이었고 전부 어깨에다 검을 둘러매고 있었다. 이들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작은 황의인이었지만 그의 두 눈에서는 흉흉한 광채가 뿜어져 나와 이리의 눈처럼 어두워 오는 주위를 빛내고 있었다. 소부리는 이 광경을 보자 또 다시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 놈들은 황의당의 무리들이구나. 그런데 낙거눈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닌 것 같군. 이때 황의인은 말에서 내려와 마치 무엇을 찾고 있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산석을 발견하고는 즉시 소리쳤다. 우린 왼쪽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말을 데리고 돌아가라. 아직은 시간이 이르다. 이에 소부리는 암중의 탄성을 올렸다. 아니 그리고 보니 산석 위에 벌써 휴식할 곳을 암시해 놓았었구나. 황의인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12명의 황의 대안은 조금 전에 청의인과 똑같이 신속하게 말을 끌고는 사라졌다. 황의인은 뒷짐을 진 채 한참 서있다가 곡 입구를 둘러보며 냉소를 날렸다. 낙거눈은 혼자서 창피를 당하고서 고가의 일파를 그렇게 무섭게 설명을 하다니 흥. 도대체 이 하나의 계곡이 뭐가 그리 무섭다는 말인가. 황의인의 말소리가 끝나자 그의 귓가에 풀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온 과 동시에 갑자기 갈대밭에서 한 인형이 밖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황의인은 일순 놀라며 크게 소리쳤다. 누구냐. 이어 그는 그 인형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알썩 아는 사람의 신법은 극히 빨랐다. 황의인은 아까 그와 불과 일부의 차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상대방과 칠팔장의 거리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황의인은 대뜸 분노가 치솟아 또 다시 소리쳤다. 이봐 서라. 그러나 앞의 사람은 못들은 채하며 다만 죽어라고 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황의인들 어찌 놓칠 수가 있으랴 칠 그도 즉시 전력을 다해 뒤따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앞 뒤로에서 달리다가 황의인이 신법을 다해 따라간 결과 앞의 사람과 점차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때 벌써 그들은 곡 입구를 벗어나 산 밑에까지 달려왔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앞서 달리던 사람이 마치 무엇에 걸린 것처럼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때 황의인과 그 사람과의 거리는 두 장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황의인은 그 사람이 넘어지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즉시 비응학살을 써서 그 사람을 향해 덮쳤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분명 땅에 쓰러져 있어야 할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황의인은 일숨 매우 놀라 즉시 피하려고 하자 벌써 귓가에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리며 가슴 앞 기문열이 마비되더니 몸이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땅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귓가에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죄송하게 됐소. 친구 혹시 다치지는 않았소. 그런데 친구가 입고 있는 장삼의 색깔과 질이 전부 다 좋은 것 같으니 이 늙은이는 이 옷이 잠시 필요해 빌려 입어야 되겠소 이다. 이 사람은 말하면서 즉시 옷을 벗겼다. 지금 황의인은 비록 혈도가 제압당하여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지만 귀로는 잘 들을 수가 있었다. 황의인은 속에서 불이 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또 다시 혼대열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밑에 한 줄기의 인형이 연기처럼 곡 입구로 날아와서 좌측을 향해 신형을 멈추었다. 그 인형은 덩치가 매우 작은 황의인이었다. 황의인은 땅에 내려서자마자 즉시 품속에서 하나의 삼각 황끼를 꺼내 공중을 향해 세 번 펄럭였다. 그러자 눈 속에서 갑자기 12명의 황의 대안들이 신속하게 한일자로 정렬을 하는 것이었다. 황의인은 마치 인원수를 세어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즉시 입을 열었다. 본자는 지금 당주의 긴급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내일 저녁까지 소화산에 집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황의인은 사람들을 제압하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이어 말했다. 그러니 우리는 즉시 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본자에게는 다른 일이 있으니 조금 있다가 곧 뒤따라 가겠다. 12명의 황의 대안들은 자기 상관의 명령을 받자 신속히 대답을 하더니 질풍처럼 산 아래를 향해 달려 갔다. 황의인은 다시 황길을 펴들고는 오른쪽 숲을 향해 걸어가서는 공손히 읍을 했다. 저 청의당의 총관께서는 여기에 계십니까? 이어 숲속에서 즉시 대답 소리가 들렸다. 형제 진용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말소리와 함께 한 청의인이 숲을 헤치며 걸어나왔다. 그가 걸어나오자 황의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뜸 물었다. 진영 께서는 부총 영주의 지령을 못 받으셨습니까? 진영 진영 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느 부총 영주의 지령 말씀입니까? 물론 관 부총 영주 시요. 진영 은 일슨 매우 놀라며 되물었다. 그럼 관 부총 영주 께서도 오셨습니까? 황의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지령 이라는 것은 다만 신영 주께서 남긴 아무입니다. 진영 은 의문을 감추지 못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다. 그런데 신영 주께서는 이경 이 지난 후에야 오시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황의인은 그 말을 듣자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렇소. 그런데 신영 주께서 남긴 지령 에는 이 일에 벌써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그 고까란 놈이 벌써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진영 은 매우 놀라더니 그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신영 주께서는 벌써 와보셨군요. 그런데 그 지령에는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황의인은 약간 어조를 낮추며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그 지령에는 우리 두당 덜어속히 소화산 방향으로 가서 그 고까놈을 추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영은 무엇이 걸리는 게 있는지 약간 망설이며 물었다. 그런데 그 지령의 암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의인은 다급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급히 말했다. 바로 산 밑에 있소. 그리고 이 일은 매우 긴급하오. 그런데 지금 진영이 믿지 못하겠다면 형제가 길을 인도하겠소. 진영은 황의인의 그 말을 듣자 걸음을 떼어놓으며 대답했다. 금형의 말을 어찌 이 형제가 믿지 않을 수 있겠소. 다만 이 일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형제는 그 암호를 보아 당주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가야만 하오. 두 사람은 총총히 산 밑을 향해 달려갔다. 진영은 그 사이에도 사방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금형 그 지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의인은 어떤 나무를 손가락질해 보이며 대답했다. 진영 저기를 보시오. 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본문의 암호가 아니오. 진영 은 황의인이 손가락질한 곳을 항해보다가 갑자기 겨드랑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이어 깜짝 놀라 급히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진영 은 벌써 세 군데의 대열에 찔려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대마 수괴 황의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흐흐 금총관 혼자서 누워 있으면 심심할 테니 자네도 같이 누워 있게나. 그리고 이 늙은이는 자네의 장삼도 좀 빌려야겠다. 황의인은 연신 어깨를 들썩이며 진영의 몸을 끌고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차 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그 황의인은 진영의 옷을 벗겨 입고는 다시 산허리를 향해 달려갔다. 이어 그는 오른쪽 숲으로 가더니 청기를 꺼내 흔들며 급히 말했다. 여봐라. 부총 영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소화산에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시간은 날이 밝기 전에 그곳에 도착해야만 한다고 했다. 아까 황의당은 앞서갔으니 너희들은 거기서 그들과 회합을 한 후 다음 명령을 기다리도록 해라. 알겠느냐. 12명의 청의 대안들은 아까 황의당 사람들이 달려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이 급히 말을 몰아 산 밑으로 향해 달려갔다. 황의인은 그들이 멀어져 간 것을 본 후에야 즉시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한참 닦더니 장삼을 벗었다. 원래 황의당 금총관과 청의당 진총관은 바로 한 사람인 소구리 였던 것이었다. 두 패들은 모두 소구리의 연극에 의해 떠나갔다. 그리고 소화산은 이곳에서 이리백리는 좋게 걸리니 아무래도 그들은 오늘 밤 안에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할 것이었다. 소구리는 매우 특이한 듯 오른쪽 숲으로 이 청새끼를 나무에 달더니 진총관의 잔삼도 함께 걸었다. 그리고 또 다시 왼쪽 숲으로 가서는 똑같이 황새끼를 달고는 역시 금총관의 장삼도 함께 걸었다. 이어 소구리는 또 다시 아까 그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한편 여태까지의 광경을 쭉 보아오던 당승부가 참지 못하고 나무에서 뛰어내려왔다. 손옷대 그들을 전부 보내버렸습니까? 소부리는 졸린듯 하품을 길게 하며 희죽 웃었다. 히히히 없으니 도배 햇Beed iles 터는 내침 지식 aken